Q. 남자의 자존심 철인 3종 경기 목덜미 처맞기대 3종이면 골프 나머지 2종은 뭐예요? 테트리스는 빼주셔야 해요 테트리스 할까? 그건 제가 너무 약해요 그건 이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골프부터 합시다 솔직히 형 고인물이잖아요 아가리 닥치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러리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 저희가 앉은 키가 좀 크지 않을까요? 거기 앉으면 세안은 자르니까 제가 캠핑을 자르니까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뤌 안녕하세요 그 다음 종목은 스턴블 가이즈입니다 테트리스 내주세요 그리고 줄키 아니 퍼멜퍼리 입니다 에어컨 끄니까 존나 좋다 나 지금 약간 자결감 있고 존나 간지러워 간지러우면 좋다던데 간지러우면 이제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지 형태보면 골프부터 깔아야 되지 않나요? 골프부터 깔아야죠 맨 위에 거부터 깔고 있잖아요 우선 순위를 그거 눌러야 돼요 옆에 되고 있잖아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목 뒤에 때려야겠다 1등이 가지고 벌써 맞아야겠다 오늘 안 맞아야겠다 나 진짜 맞아야겠다 진짜로 때려야겠다 이런 천재 1호의 기회는 오지가 않아 아이스크림 좀 가지고 온나? 가지고 온나 얼음 보승이 가지고 온나? 두 개 가지고 온나 시골 야무지게 가지고 온나 시골 야무지게 가지고 온나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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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원 갈려고요 10시에 병원 여니까 가서 항생제 처방 받고 항생제 주사도 좀 맞고 그러고 와야지 두 군데를 가야 돼요 병원 피부과 정형외과 좀 더 해도 되고 오늘 쉬어야겠다 그냥 방송 길게 하고 쉰다 길게 하고 쉬는 판단 나이스 하다 그리고 내일 성지합창단 이네요 내일 도전곡은 다시 만날까봐 VBS 노래입니다 다운로드 게 느리네 이거 다 써서 그래요 저희 오늘 거 할 때 그냥 다 썼던데요 120기가 방송하니까 그런 거야 방송도 하고 아까 저희 20기가 20기가 두 명 다운받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풀영상 홍게 뭐 나오려면 됐어요 긴장돼서 화장실 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뭐냐 아니다 미용실은 다음에 가야겠다 가는 김에 오늘도 나가는 김에 가요 전나 귀찮아요 전나 그러니까 나가는 김에 병원 갔다가 미용실까지 갔다가 해요 예약해 드릴게요 제가 닥치세요 닥치세요 닥칠까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열이 올라오지? 팔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염증 수치 존나 올라가는 거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아니 뭐 기계세요? 염증 수치도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피 검사해야 몸이 느껴져 지금 피 검사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몸에 느껴져 지금 뭔가 일했는데 딱 병원 갔는데 멀쩡하십니다 선생님이 드레싱 하면서 어우 팔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김오찌 하지 김오링 김오링 바로 김오링 외쳐버리지 인정? 여러분들? 그럴 리 없을 듯 난 내 몸 상태가 너무 잘 알아 어? 왜? 터졌네 안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먹을래 찐덕 찐덕 같네 아 날씨 존나 좋다 바이크 타고 싶다 아 날씨 존나 아 날씨 존나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됐다 이제 오케이 고 고 골프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그냥 세팅 좀 해라. 이거 세팅 못할게요. 이거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이 오른쪽 안에 있어도 되나? 응 상관없지. 매일 분들 하시겠습니까? 로커. 아 키보드 키보드. 세아쿤. 세아쿤. 세아쿤은. 공 다 바꿔 그냥. 공 다 저렇게 해. 색깔만 바꿔야. 색깔만. 말간색. 아니 저거 그냥 스킨 입으면 되잖아. 아니 형은 흰색. 맵은?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잠깐만. 맵 왜 이렇게 다운이 안 느려. 그리고 스폰 포지션 랜덤. 잠깐만. 세팅 좀 하자. 게임 세팅. 됐어요 지금. 아니 예상부라 이거 세팅 좀 하라고. 응? 응? 그거 한번 날라가는데요. 들어가서 하시죠. 오케이. 일단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네? 네. 일단 이거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 다 돼있어요. 이거 자체에 등을 따라서. 아. 어 이거 왜 이쪽으로 가야겠다. 몇 번 차인지 가리네. 오케이. 어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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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네. 잘 쓸게. 아 이거 첫판이라? 자리가 너무 좋다 근데. 이거 파이어이잖아. 5. 4. 4. 닥쳐. 시골 새끼들아. 이 각을 본다고? 야 이거. 아 이건 너무 좋은데. 맛있어. 이게 맞나요? 이건 한 4칸 쳐야 된다 솔직히. 이건 한 4칸 쳐야 된다 솔직히. 2칸. 그래. 이 정도. 이건 4칸 쳐야지. 게이지 가리지 않아. 너무 약하다. 파워 게이지가. 그럼 위로 올라가야겠네 저희가. 왼쪽 위로 올라가야겠다. 어 왼쪽 위로. 아니 그냥 게이지 바로 밑으로 해줘. 여기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패스 패스 앉아 앉아. 간다.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한 3칸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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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 비막기라고 했어요. 어 그래. 목 비막기라고 했어요. 해봐 해봐. 자리가 좀. 이거 너무 빨강 사기랩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하세요. 이건 바로 뒷기타로 가지. 에? 요래 요래. 갔다! 안녕하세요. 세아 굿. 레츠 기릿. 오케이. 나무 컨트롤 해서. 아까 한 칸 반. 한 칸 했을 때 딱 들어간다. 잘 쓸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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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차례구요. 복률로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볼기. 벌기. 볼기. 볼기. 보기. 벌기. 자 골등 뒷목 맞깁니다. 자 일단 지금. 원 홀. 첫번째 홀에선 전부 다 2점씩. 정립했습니다. 잠깐만. 첫번째. 첫번째 타자 랄프식 시작했습니다. 아니 룰이 이게. 1등 2등 때리고 2등이 3등 때리고. 맞아 맞아 맞아. 4등 점수 때리고. 무조건 1등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이거? 아 여기 있네. 아 꽤 어려운데. 이걸 본다고? 조금만 가깝게 해라. 그. F.O.V 때 그냥. 이거 한 칸 정도. 몰라! 에반데. 내 차례다. 네. 형이랑 저랑 비슷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딱 봐봐. 보면은. 여기서 지금 각이. 딱 나와 있잖아. 어딜 맞춰야 될지. 하수들은 절대 몰라. 이건 한 칸 반? 응. 한 칸 반. 안 치는 게. 와. 2강을 본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잘 바꿔요. 같이 한 방에 왔잖아. 좀 더 옆에 있는데요. 하세.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잘 가. 이런. 비행시. 맞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팔. 팔. 자 갑니다. 하아. 난 왜 그랬을까. 어? 뭐야. 보기. 아. 볼기. 자. 새하궁. 새하궁. 한 대 정립이에요. 일단 한 대 정립이에요. 일정 차는. 아니. 남은 문제 해? 응?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여기. 네. 여기. 여기. 오케이. 잘 쓸게. 두 칸 90% 안 돼! 두 칸 90% 두 칸 50%. 두 칸 50%. 두 칸 50%. 잘 쓸게. 잠깐만. 두 칸 하고 약간. 약간. 두 칸. 떼고 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이거 두 칸. 아. 이건 네 칸 때려야 돼. 네 칸. 네 칸 때리고 병 맞춰가지고 탕탕. 아. 약을 닥쳐. 네 칸. 그거였네. 두 칸 하고 한 요 정도. 이거지. 이렇게. 이 정도. 두 칸. 두 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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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스를 싹. 피해가지고. 조절 잘 해야 돼. 난 조금 더 앞에 있으니까. 아니 요 정도. 어 딱 좋아. 쳐 봐. 수딅. 택 택. 아, 어. 좋았다aa. 이거 프레임 . 프레임 그거 나오잖아. 아 스킵. 어. 240대 이어. 맞는 거 아니에요? 60 120이 최종의 그냥 락브레잉 60 X 그리고 B 됐어 고 짧은 차례 깔끔하다 이게 첫봐 따라서 내가 또 실험 대사인 했잖아 또 실험맨 고마워요 이거는 그냥 툭 쳐도 되는거다 한 요정도 툭 쳐 멈춰! 안 멈춰 비응신아 멈춰! 안 멈춰 비응신아 벌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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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고? 심정감치 했다 일단 랄프랑 세아랑 한대씩 정립 세아고 오 오 타이밍이다 와 이거 좀 빡세다 이 각을 못본다고 아 난 보인다 봤다! 나 보인다! 오른쪽 탁탁탁 해가지고 탁탁탁 아시죠 먼저? 나도 봤어요 오오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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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요 한 북한 반 정도 하나 둘 뭐하냐? 셋! 뭐해? 왜 여기다 쳐? 예? 이거 이거 가스 주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가스 주입 나 맞잖아 피각을 본다고? 날아다ется 부팔 ه라 빨리!! 아 ك 오 오오오오오오K к 쯔 어 정말 여기 맞고 여기까 estou요 original 게 의نت 쥐발 쥐 홀이 널 때린다고 저기서 이건 method 바르셀로 natural 풀칸 무조건 풀칸 풀칸 때려야 레이저처럼 뽕 빵빵하구 간다 그렇지!! 수ез 무조건 풀칸 인لي 몰라! 넣을게 나이스 그냥 되는거네 4번 홀은 전부 다 홀인원 갑시다 이걸 못보네 봤죠? 아니 근데 진짜 제대로 보라고 난 보인다 난 보인다 나 봤어 나도 봤어 얘 자리 좋다 와 근데 너무 잠만해서 안보이는데 조선 반 아 반대로 쳐버리는데 어디다 치냐 반대쪽 벽면에 맞췄어야지 잘 보세요 너무 작아 프리뷰로 일단 보고해 안봐도요 잠만 우와 오히려 조졌는데 새하가 더 나은데 오히려 내가 보여줄게 저기는 딱 풀이 여기로 딱 봐서 어 오케이 확인 형님 무조건 풀파워야 진짜 뻥한 친구 아 빨리 다 치세요 니가 맞을 오케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깜짝이 이야 너무 조존새처럼 진짜 두칸 무조건 풀칸 아 시발 뭐야 지랫구현 맞아서 족버그쓰는데 아 난 안나올거 같아 이거 돼 돼 이거 왜 이제 벽이 맞을 것 같냐 어 된다 된다 감 나온다 볼디 아 버디 이거 감 보고 쳐야겠다 이거 한 번에 넣으면 인정할게요 진짜 씹 인정할게요 뭐야!!! 안녕하세요 내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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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진 이거 하면 풀파워 진짜 내 첫가 나 저 때 빠깅 버릇이 뒷목 처맞겠네 또 아 씹벌 여기 틈새고만 있는 걸 몰랐네 나는 거기를 쳐가지고 인정 파 인정 근데 꼴댕인데요? 아니 저거 2점 차이인데 뭐 그것도 맞아요 이번엔 나부터네 잘 쓸게 일로 쳐가지고 일로 해서 나 봤다 와 이 각을 못 본다고? 나는 봤다 여기서 호리농각이 어떻게 나와 이 개새끼들아 아니 이 각을 못 본다고 진짜? 뭔 소리야 뭐래 와 진짜 이걸 못 본다고요? 툭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 병진새끼들아 어떻게 저기 뒤를 가 어 여기도 있는데? 뭐야 이렇게 가서 가는 게 맞지 멍청한 새끼들아 이게 왜 안 돼 호리농이 잘 보세요 해봐 해봐 얼루 치면 호리농이야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도전하는 자가 여기 쳐가지고 벽면 튕겨가지고 저기로 보낸다고?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와 그러시 호니 한.. 좀 세게 하면 되는 거죠? 잘 쓸게 피응신 이 정도 때려서 나도 안절방 안절방 아니에요? 도구가 있는 거잖아 안 쓸게 바로 안 쓸게 나도 안 쓸게 난 바로 안 쓸게 언니 많이 써 안녕하세요 너무 재미없게들 하신다 게임을 재밌다 난 재밌어 나도 재밌어 당신이 이거야? 당신이 당신이 어떤 여자야? 아저씨? 난 재밌어 재밌잖아 오? 우와 랄프 4번 아이언 박으면 꼼짝 못해 여기 왔으니까 깼다 인정 어떤 여자가 나한테 아저씨야 풀카 풀카 와 와 와 이게 들어간다고? 이걸 피지꾸도 벌기 그래도 한 점수 더 떨어졌어 오케이 14점 라이프 꼴등 세아쿤 세아쿤 도전을 해야지 난잡아 뭐야 이거? 프리켄 봐봐 싹 내려가서 직방으로 치는 건데 문이네 좌우 어디가 좋을까요? 똑같네 아니 홀이 어딨어 홀이 어딨어 쭉 내려가야 돼 쭉 내려가야 돼 여기 있네 아 저 안쪽에 있네 고 고우 슛 안걸리게끔 풀파워로 친다고 이걸? 그럼요 무조건 풀파워야 돼 이건 세칸 95% 확인 두칸 95% 어 두칸 95% 확인 잘 쓸게 스위 아 아 괜찮아 어차피 내려가 어차피 내려가 어어 이게 이게 일로 간다고? 오히려 좋아 이거 한 방에 내려갈 수 있는데 아 나이스 아 뭐야 다시 돌아왔네 리셋됐다 리셋됐어 안 보고 치는 거 안 보고 안 보고 쳐야 여기가 어디지? 더 가 더 가 좀만 더 하하하하 야 라이 새끼들아 발 딱딱 봐 딱 보여줄게 이런 거 진짜 안 보고 치는 게 맞거든 그대로 그대로 축 나락으로 가 그렇지 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앍 아 아 아 셋 다 다시 치는 거야? 아니요 전 멈췄는데요 아 라이프는 멈췄고 네 네 오 오 많이 간다? 오 많이 갔나? 안녕하세요. 너 많이 간다? 오 많이 갔네. 한 방에 간 거야? 와 미쳤네. 아니요. 두 방에 갔잖아요. 두 방에. 아 저 위에서? 네. 아 여기는 경사가 없네. 그걸 말씀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지. 나는 한 방에 가면 안 될까? 응 아니야.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쳐야 돼. 왼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안 그래. 아 난 다시 가네. 이벌. 왼쪽이네. 마이사! 아! 막아 막아! 나이수. 나이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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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대로! 나이다. 어른들. 들어가네. 우측이 안정빵이었어. 인정. 다 똑같아야지, 이제. 셋 다 파? 잘ע. 5번. 4번. 5번. 5번.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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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탁 어 나 봤다 이거네 일로 해서 가는게 맞네 나 봤다 어 근데 이거 잘하면 위로 올려서 갈 수 있겠다 근데 이 새끼는 이런 도전 안하는 스타일이니까 맞아 이걸로 미친다고? 빙신 아니야? 이거 뒤로 돌아가는거잖아 외부로 안봤네 대갈통 완전 그냥 싸만코 대갈이네 근처는 붕어 싸만코 대가리 잘 봐 이 비응신새끼야 형들은 어딜 본 줄 알아? 이 벽을 본거야 이 비응신새끼야 그래 여기 툭툭 맞이하고 이렇게 하고 홀인원을 생각한거야 이 비응신 붕어 싸만코 대가리새끼야 완전 우리 무조건 풀이거 같은데요 근데? 에파 보니까 약간 또 안쪽도 맞춰야 되지 않나? 이거야 이 새끼야 알겠냐? 이 붕어 싸만코 대가리새끼야 그-그래요 날씨가 풀박 만탁 때린다고? 이거야! 와! 맞네 와 씨X 이거야 아 지렸다 하.. 나는? 어? 어?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러면 다를 바가 딱히 없는데? 근데 여기서 형이 못 들어오면은 다를 바가 있어요 다치세요 근데 못 들어올거 같아요 형 좀 어려운데요? 좀? 가능하거든요 이거 힘 조절 잘하면 돼요 가능해요 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오 멈추고요 아 CX 아 아 CX 비응신 세 기 아 아 잠깐만 나만 세번 치네 비응신 세 응 아니야, 나 그래도 1등이야 점점 따라갑니다 2점 차이나요 공동 1등 세아랑 나 지금 공동 1등 뭘 했길래 비음식놈이랑 공동 1등 어 이거 내리는 거네 예 왼쪽 아니 좀 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뒤로 호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님? 아니 여기에요, 이쪽, 이쪽까지 봐 여기가 길지 않을까? 와 저기 있다 나 봤어 어떻게 간다고? 잘 쓸게 멈춰 그렇지 이거야 우와 나는 아티스트 이거 어떻게 갔다고? 이걸 여길 맞추고 불칸 때려서 아 저기로 따라해봐, 못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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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다 아 아 불칸 정도 때려라 아 근데 아무도 이 강을 못 봤다고요? 아 전 봤죠 가만히 있었을 뿐 스윗 스윗 나 풀 안 떼는데, 나 이거 왜 다 풀을 때리지? 안녕하세요 아 자, 따라갑니다 이렇게 매섭게 또 1점 차이를 좁혀옵니다 오케이, 벌디 1점 차이 맹추격 중 실수만 안하면 된다 실수만 안하면 된다 아 또 나야? 잘 쓸게 세약쿤 잘 쓸게 하 잠깐만 저기서 내리는거네 밑으로 뒤로 내려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가운데가 딜 같은데 맞네, 가운데가 호린원이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넣어야 돼 아 근데 저걸 어떻게 넣어요? 어떻게 넣기는 열심히 딱 벽 가운데 쪽으로 해서 가면 되겠네 아니 가운데 쪽으로 못 가요 막혀있어 처음에 막혀있고 뒤에 둘러요 봐봐요 처음에 막혀있죠 막혀있고 이걸 이걸 오 뭐야 오 오 와 이 새끼 아니 개새끼 너무 좋은데요? 개새끼네 이거 너무 쉬운데요? 형님 이거 못하면 나도 도전? 어? 아 시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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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족같네 제발 이게 맞아 나도 몰라 운으로 쳐 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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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버려 나이스 어? 오 가는게 어디야 맞아요 어 여기서 멈춘다고? 아니 시발 차라리 내가 났다 그러면 이정도 쳐볼까? 나락으로 나락으로 아 시발 멈춰 나는 멈추지 말라고 시발 뭐야 이oons 이게 맞아 이거 멈춰 어떻게 해야 이거? 어 이 새끼 어떻게 우리는 했냐 transforms 아니 아 또 멈춰 이거? 어 또 가? ㅈㅂ 아니 나라가 안다네 이건 한 3칸 반? 아가를 닥쳐 이건 4칸 반? 아니요 아니요 안 쳐야 돼요 그냥 이거 밖에 안 준다고? 오우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준다고? 아 씨발 아 씨발 조졌다 다시 올라간다고? 네 이걸? 몰라? 아 씨발! 형은 제가 인정하게 진짜 도전하는 사람 왜? 진짜 무한도전 그 잡수 진짜 배운 신이네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 새끼야 형은 진짜 아니 또 쳐야 되잖아요 봐봐요 또 쳐야 돼 아니 또 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제가 한번에 간다면? 그럼 인정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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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오우 아줌마 에에에에엉 그냥 치고 가는 게 맞아요 이사람아 멈춰! 아 씨발! 나이스! 나이스! 아 족갔네 진짜 아 씨발 운 존나 없어 아 씨발 여기 파져있는데 족병신네 게임 너무 좋다 6번 쳤어 씨발 자 공동 꼴등 5점 차이네 족됐어요 여기서 우리 둘 다 공동 꼴등이네 좋아요 나이스! 잘 쓸게 어 라이프 자리 여기 넣으면 호리노 아니야 여기? 아 거기에 호리노님 맞네 할 수 있겠음? 위쪽으로 완전 넘겨야 되는데 너 각 자체가 안 나와 어 여기 튕겨서 갈 수 있겠다 여기 튕겨서 가는 거네 너 옆에 벽 봐봐 이거요? 어 튕겨가는 게 딱이지 때려봐 몰라! 시야야야야야야 이거 어디가?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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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못가 각 봤다 각 나왔다 자 잘 쓸게 난 이게 여기 맞춰서 가는 거보다 이거 어렵다 직방으로 될 것 같은데요? 직방으로 풀 파워 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족간 소리 하지 마시고 요정도? 에이 그건 말았다시 나이스 나이스 자리 옷이 족갓 자리 옷이 족갓 허리나 아 시발 아니야 너무 빨라 아 시발 응 아니야 아 난 넋게 너무 힘든데 근데 자리가 이거 일로 어떻게 가냐 이거 에이로 도전? 도전 도전 심도전 뭐해? 아니 뭐해 날 보내줘 그 각이 아니잖아 더 세게 때려야지 그리고 비용신새끼들 아유 시발 얘기해봐야 뭐하냐 현심한 새끼들 투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제끼야 멀디 잘 봐야되겠네 여기서 마니들 치세요 어 딱 그 각이 맞아 때려 어? 너무 세 어 색깔이 딱 맞아 그렇지 이 새끼 홀인원이면 진짜 나 시발 너무 빨라 빨라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저기 아니면 어디로 가야돼? 맞아요 여기 화이 빠진 데가 있네 이거 원래 길이 어디야? 아 여긴 한가리 원래 길이 여긴 한가리 점프해서 가라고 풀파워 때리면 되겠네 다른 길로 간다고? 파워 안되는데 어떻게 풀파워 한칸으로 가야돼요 어딜 가든 한칸으로 가야돼요 맞네 이거였네 수영회로 아이씨 수영회로 형님 저 먼저 넣을게 랄프 아직도 원점이야 수영회로 요청에 방영도 잘못됐어 아니 뭐해 지랄하지마라 수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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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지나면 14개 추가돼요 수영회로 아니 뭐해 세게 때리라니까 수영회로 안된다고 인마 물 닿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물 닿으면 안된다니까 지금 알았네 와 이거 일곱번 쳤다 이새끼 된다 어 됐다 15초 남았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 어.. 일로 해서 들어간다? 오에이 새새끼야! 와 안들어가지는데 요게? 아니 들어가지는거 아니? 이거 인정해줘야돼 이건 뭘 인정으로 해? 안들어가지잖아 구멍이 공중에 그 공중벽은 니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니잖아 솔직히거든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니 이거 지가 수영하겠다고 존나 족같이 막 물로 치고 그래가지고 시간 다 까먹어갖고 결국은 꼴등해서 14분돼버렸는데 제가 먹지야돼 아니야 아니야 맞지 솔직히 이거 인정? 좀 볼게요 가운데네 가운데네 이거 가운데가 어떻게 맞죠? 보기나 하세요 잘쓸게 두칸 두칸 90% 90% 아니 어차피 두 번이네 어차피 어차피 두 번에 들어갈 수 있는거야 여기 맞춰가지고 하는게 훨씬 더 이득인듯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어차피 맞는거 시원하게 맞지 뭐 난 요렇게 갈거에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세칸 진짜 세칸 이게 맞아 아니 뭐해? 뭐야 이 뷰 간네 간네 어? 어? 어 잠깐만 응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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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칸으로 넣으면 인정할게요 탁청 네 칼 칼 칼 칼 오? 우와 아악 아악 이거를 잠깐만 옆으로 내려가면은 아 아 어어 잠깐만 아 까비 안녕하세요 세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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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다 진짜 어? 게임 약간 던지는거 아니었어요? 이미 던졌어요 이게 뭐세요? 14번 쳤는데 랄프 몇대 맞아야 되냐 13점 차이네 13점 나랑 18점 차이 아 그런거 근데 아직 모른다 아직 안 모른 직당 오케이 어떻게 가야돼? 와 가운데 가운데 여기 안 넣어야돼 여기 이 구멍에 이 조그만 구멍에 넣어야된다고 네 근데 저 장애물들을 피해야돼 그리고 힘준들도 중요해요 와 존나 빡세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고 가요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장애물 보고 가야될거 잘 볼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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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막았어 개새끼가 불파워 카페 장애물 필요없어 박스만 네 불파워 박스만 정말 고마워요 기회가 왔다 안 볼게 응 꺼져 응 막혔어 잘 안 보인다니까 멀리서는 잘 안 보인다니까 멀리서는 잘 안 보인다니까 멀리서는 잘 안 보인다니까 멀리서는 나 안 보고 때려 그냥 안 보고 때려는 게 맞아 안 보고 어차피 맞추지도 못해 이거 아 진짜 설마 나이스 나이스 에이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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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잘 쓸게 먼저 잘 쓸게 잘 쓸게 어 풀파워 나이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잘 쳤 잘 쳤 잘 쳤 이건 랜덤이네 안에 개작도 들어있어 개작도 두개 있어 오히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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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 넣을 듯 못 넣을 듯 일단 개작도는 지나가야 됨 와 이거 보인다 이렇게 해도 보이네 각이 되게 좋은데 와 이 새끼 옆보기 구멍 지리네 와 꺼져 꺼져 아 와 어 어 잘 갔다 오 뭐야 와 존나 잘 갔는데 내 차례구만 잘 볼게 만당 어 만당맞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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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yč 오 왕 오 한 번 더 쳐야 돼 나는 뭐 각이 없는데 뭐 어떡해 이거 밖으로 붙이면 주의! 응 안 돼 응 돼 아니야 오 이거 에고 에고 빠알 아 잠깐만 이거 각이 안 좋은데?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쳐야 될 듯? 해기면 안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랄프 완전 순환시대다 에휴 맞으면 되죠 지랄한다 아 지랄해라 아 그래도 다섯 번 쳤죠 아주 좋아요 지금 13번 홀인데 이제 홀 다섯 개 밖에 안 남았는데 19점 차이네 랄프 지금 저랑 점수 차이 많이 나죠? 세아랑도 많이 나고 제 차례죠 어떻게 돼 있어 맵이 저기로 가 왼쪽으로 가서 어 어? 와 뭐야? 애가 운이네 이건 운이네 일단 잘 쓸게요 형님 자리가 너무 좋다 거기 치는 거 맞아요 내려가야 돼 아 시발 이거 맞아? 자리가 개 좋은데요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을지는 모른다 나였어 오른쪽으로 쳤다 나였어 오른쪽으로 쳤다 오른쪽으로 쳤다 오른쪽으로 쳤다 아 시발 아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치면 되지 뭐 흠흠 자 오른쪽 한 번 볼게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다는데 다 안쓸게 왼쪽 갈게요 이새끼 뭐 헛걸 보냐 와 각 안 나오는데 왼쪽 갈게요 했다고? 어? 뭐야? 어? 바로 떨어지는데? 어? 어? 아쉽 아아아 운으로 친다 이거 운으? 아 저희처럼 침 pamięो ㅅㅂ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핰핳 운도 안 können Cuz 그냥 때리면 되지 네 똑같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 어? incomes 어 뭐야 아아 와.. 씨발.. 와.. 이 새끼 엄청 좋네 라이프고 레츠고! 어? 어? 와 이거였네 이건 실력이야 실력 이걸 알고 찾기 때문에 까 잡어 그래봤자 20년 전이 났는데 왜 저를 견제를 하시죠? 그건 맞아요 견제 안해요 그리고 이거 3종 경기라면서요 모든 게임 순자를 다 모아서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3종 종마다 쳐맞는거야 그거는 왜 갑자기 생겼죠? 랄프가 그러면 세아한테 열 몇대맞아 열 몇대맞아 자 여기로 퉁 쳐갖고요 오히려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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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맵 X댄다 여기서 많이 갈리겠다 오케이 고고고 시원하게 쳐 어차피 나락보관 없어 나락보관 있던데요 있는데 잘 쳤네 어? 잘 쳤네 아이씨 항상 안정적으로 치는게 X나 꼴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랄프처럼 뭔가 좀 이렇게 도전하는 자가 승리 도전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와 가운데로 딱 졌잖아 와 X댄다 가운데 혼났어 이게 도전하는 자의 승리야 세아야 알겠냐? 그 형님도? 난 당연히 도전하지 인마 그렇지 바바 도전하니까 바바 따라오잖아 그냥 카피카피 마그레닭스 예 나 랄브영한테 갈거야 한 요만큼 어? 젖도 못갔어 세아호 아 랄프고도 여기 맞아요 여기 입고가? 입고 여기 맞아 풀파가 때리면 되겠네 그냥 그니까 풀파가 때리면 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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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슈트 나이스 슈트 나이스 슈트 근데 나도 여기서 풀파가 때리면 되지 않아? 밑에 병맞추고 가면 돼요 충분히 돼요 응 충분히 돼 나는 거기다가 호리넘까지 오! 와 악라이다 히머링 히머링 나 나도 될까? 어 너 풀파가 때린대 풀파가 때려 풀파가 때려 풀파가 때려 스윗 독 싹 뽕 오 완전 근데 랄프가 좀 불쌍한데? 아니 괜찮은데 어 오케이 확인 도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 알겠습니다 인정 랄프곡 렛츠고 와 아트라 뭐야 이거 안다 안다 와 미니카 레이싱장 같이 해놨네 네 들어가서 툭 치고 뭐? 설마 어떤 루트로 가나요? 잠깐만 어디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이거 어디로 가죠? 어? 오 보내줘 응 뭐야 뭔가 좋은 루트는 아닌데 자 가보자 그럼 나는 랜덤성을 보여줄게 가자 왼쪽 길 반대길로 왔다 오른쪽 길로 갔는데요 톡 치고요 톡 치고요 톡 치고요 톡 치고요 가서 얍 야아 뿔이 나아 뿔뿔 뿔 잘 쓸게 써봐 바로 잘 쓸게 어 못써 비웅신아 안녕하세요 떠져 휴 위 안녕하세요 이거 문을 오네 이거 저거 짝이네 어 오잉크? 오잉크? 됐네 쉽네 에고 레츠고 디디세이 속도 추리기 점점 따라오시네 가자 홀 두개밖에 안남았어요 도군별 길이 있다 안보고 칩니다 이건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거든요 안보고 치면 됩니다 아 일로 가는 길이네 와 통통 뛰어서 가는 길이네 별로 길이 안좋아보이는데 그 길은 이 길은 뭐지? 이 길은 정석으로 가는 길 통통이 해야지 이건 솔직히 통통이 해야지 아 이 길로 여기 형님 자리가 제일 좋네 가운데라서 통 탁탁 통 탁 궁 탁 좋았어요 세아쿤 세아쿤도 자리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 탁 안녕하세요 좋았구요 랄프가 이 게임 제일 잘했는데 원래 맞지 요즘 계속 꼴등하고 있잖아 그게 왠줄 아십니까? 왜? 저는 항상 도전을 하는데요 랜덤성이 재미없이 이렇게 아니아니 딱 봐 너네는 멍청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리려고 할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쳐 어떻게 치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팀이 해가지고 나락가겠죠 뭐 아니? 보기나 해 제발 나락가서 망했으면 좋겠다 잘 볼게요 응 안 따라해줄게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하시더라 바로 안 따라할게 바로 안 따라할게 네 도전하는가 도전 안할게요 도전 하 안할게요 새하자리가 한 방에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그걸 못 보내 빙신 한 방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빙기가 있었는데 보여줄까요? 도전하자 해봐 보여 도전해봐 도전하지마 도전하지마 각 안나와 어? 어? 이러면 도전해야지 어? 이러면 도전 안되는데 하하하하 응 아니야 보여줘요 도전하는 자 진짜 보여줄게 여기 치고 아니 좀 좀 왼쪽 쳐야하는거야 딱 그 정도 오 이게 도전하는 자야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새하야 비응신세 나는 홀딩을 가져가는게 도전 많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를 가져간다고 얘기 안했으니까 그냥 직진 때리면 되네 응 툭 쳐 저 홀을 여러 번 쓰네 랄프는 아프겠다 이거 각이 안돼 이것도 안돼 각 절대 안나와 그냥 올려서 정석으로 와 오어 도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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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괜찮다 근데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아 족박았다 랄프 왜이렇게 족같이 치냐 너 아니 괜찮해 이용하는거 시원하게 맞지 그래 시원하게 때릴게 나네 시원하게 때릴게 나네 전 진짜 안때리고 싶은데 전 진짜 안때리고 싶은데 와 이걸 일곱번 치네 이 비응신 세븐스트로크가 별말이냐 마지막 홀 와 세야랑 점수 차이 족나많이나 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셀롬길라 해서 밑에 있나 우와 뭐야 난 또 봤다 거북이도 있어 거북이도 있어 여기 있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대단한 여정이다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 어차피 내려가니 거기 벽이 있어가지고 안돼 내려가야되요 근데 저거는 왜 있는거야 맞춰봐야죠 스핑크스 도전하는 사람은 도전하는게 좀 낫지 않을까 저 포탈타고 홀이나 할수도 있어요 맞춰봐야되요 어 젓까 젓이나 까 잡어 까 잡어 뒤로 갈게 이게 맞다 저게 왜 있는거지 진짜 왜있는거지 난 도전을 하고싶다 어차피 이왕 맞을거 시원하게 맞을거 어어 멋있는데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어어 역시 도전하는자 뭐 크게 크게 저긴 없네 근데 이거 세게 때리면 가겠다 세게 때리면 가겠다 근데 세게 때리면 가겠다 근데 잘쓸게 야 나는 갈 수 있을거에요 어플 때리는거네 이거 어 어 어 어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 투명벽에 막혔어 시발 아 병신같네 게임 세게 시내고 의미가 있나 이거 어 흠이다 흠이요 여기 있었네 자라다 자라 아니 나 어디로 가라는거야 어 설마 맞춰서 위로 올리는건데 아니 그냥 가 시발 젖간스러워 시발 와 나는 뭐 어 각도 안나오고 이거 와 한번더 시작인데 어땠어 와 흠 happens occup ㅋㅋㅋㅋ 우와 왕 승 오우LP 어 좋다 아 죽는거 같은데 벽이 있어가지고 괜찮지않나 오히려 난 어디니? 새하고? 해대한! 안녕하세요? 지금! 나와! 지금! 지금! 맞아 지금이요 이 자리가 맞지? 어 이 자리가 맞다. 저거 스핑크스 같은거 있어가지고 가리고 있어 우와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스핑크스 대가리만 맞춰도 될 듯? 맞추면 안될 것 같은데요 뭐야? 뭐야? 어떻게 때리라는거야? 아 나 최악의 시나리오 방금 생각났어 맵 자체가 버그맵이었던거지 그래서 랄프가 무효가 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상상했어 아니겠지? 저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해요 콜이 언제야? 아 어떤 방식으로 넣으라는거야? 그냥 치면 되나? 아 이렇게 그냥 맞추면 되네 그냥 봉을 맞추라고 깃발을 맞추라고 그렇지 봉을 맞추라고 벽이 안보여 아 대충 때려 아 이거 시바 그 앞서 데이터들을 다 제공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바 뭘 그렇게 보고 신중하게 침과의 병신새끼야 두칸판 세칸 때려야겠네 아 알았다 얘 지금 1등 양보해주네 오케이 더블 모기 더블 모기 자 그러면은 지금 스물두대 세아가 랄프를 스물두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습게임 연습게임 가야돼요 솔직히 아냐아냐 메커니즘 몰랐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몰입되기 시작했어요 아냐아냐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아니 몰입되기 시작했다는게 머리가 여기 오고 목이 여기 와야돼 그래야 내가 때리기 좋아 아니 도전도 안 해쳤고 아 빨리해 아 이거 하난자지대 그만해 점수 랄프가 스물두대고 내가 저기 스물대야 세라 나랑 2점 차이니까 어 돼 빨리 스물두대 이게 여기 있으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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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보고 있는 것도 괜찮다 연습게임을 좀 해야되지 않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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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하남자지 그만해 아 여기를 봐 시청자들 봐줘 아니 힐러보면은 숙첨의 질라 여기를 봐야 그러니까 알았어 자 간다 아 턱은 때리지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짜 자 둘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주 스물두대 남았어요 자 세아 가자 내가 랄프 잡아줄게 세아 고 자 세아 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열 와 이거 승부욕이 불타오른다 바로 다음판 가야겠다 이거 형도 두대 맞아 근데 아 나도 세안해 오케이 세아 고 응 여덟 영어 다 치셨으니까 더 세게 때릴게 하나 둘 응 가자 자 다음 게임 오케이 자 다음 게임 깔끔하게 이 게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턴블 가이즈 거든요 네 룰이 어떻게 되죠 스턴블 가이즈 셋 다 이게 그냥 그 폴 가이즈 같은 거예요 매 라운드마다 살아남는 건데 1등을 했을 시 양쪽 상대방을 5대씩 때릴 수 있어요 1등을 못하면 못 때리는 건가요? 1등을 할 때만 때리는 거예요? 1등을 하면은 5대 정립이에요 몇 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판이요 전부 다 한 명 다 한 판씩 한 판씩 어 근데 라운드 차순으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네 알겠죠 아 만약에 그 2등을 하면 한 대만 맞는 거고 2등하고 그런 거 없어요 라운드별로요? 라운드별로 차등으로 아 그러면 이 사람이 1라운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3라운드 정도까지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3라운드에 뒤졌어 그럼 이제 무조건 꼴등이고 세하가 1등을 해버렸어 그럼 5대 정립이야 근데 세하가 3라운드에서 떨어졌어 아깝게 2등으로 네 그러면 그냥 2대지 어 이해 가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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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갑니다 스탄볼 가이즈 짭가이즈입니다 짭가이즈입니다 폴가이즈에서 찐따였던 내가 여기선 여기선 1등이라고? 이건 못 참지 이건 소리가 원래 안 나냐 꺼놓은 거 같은데요 아 소리네 꺼놨다 맞다 자 누구부터 할래요? 먼저 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부터? 네 오케이 이야 15초 걸리네 갓겜이네 바로 잡히는 중간 이거 전세계 잼민이들의 로블록스 같은 오케이 오케이 허니 드롭 허니 드롭 이게 똑같네 폴가이즈가 어 잠깐만 시발 왜 이래 어 잠깐만 어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좀 꺼줘 아 시발 어 안 돼 마우스가 없어 아 자 잠깐만 아 시발 야 이거는 아니야 아까 저도 벽에 막혔는데 그래서 됐어요 아 시발 야 뭐야 이거 병신같은 오케 오케 살았노? 오케 햄노 자 일라 일단 일라 진출입니다 네 아 이거 오빨인가요? 터뜸 아 폭탄이 막 날라오네요 저희가 대적들이 폭탄 어 나이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ㅆㅇㅇㅇㅇㅇㅇㅇㅇ 2라운드 CUT! 자 다음 세아씨 하세요 네 세아씨 하시고 어 이거 이걸로 안되네 될거에요 아마 키가 뭔가요 근데? 그러면 키도 안와요? A 한번 들으면 점프구요 A 두 번 들으면 슬라이딩 해요 아..씨-발 1rb만 되는거죠? 맵을 알아야 올라가는 거야니까 대게 핏핏ھ하하하하하 근데 너무 많다 16명 무조건 되겠다 이건 무조건 된다 오오어어 사모없다 5명 들어왔고 오오오아서 7명! 8명! 8명 잠깐만 잠깐만 오 6명 6명 남았어요 어어어 대전 야야kk 여기에서 탈자 탈난다 나가기 떠나기 shhk 떠나기 자 여기서 랄프가 자 여기서 일단 세아랑 저랑 한 대 차이 내가 세아 목 돌면 한 대고요 만약에 여기서 랄프가 1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철인 3종 경기에서 2라운드 랄프의 승리로 저희 둘 다 모가지 5대씩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바로 시작했어요 응 아니야 제발 제발 형님도 겪어보세요 방금 금앱입니다 비슷한 맵 왜 맨 뒤에 있는데 나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억서 간대 나 사람이야 사람 아멘스러들이 짠 존나 포타작당한다 아니 나와 지기지 야 지기지 지기지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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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안에 사람들이 저게 아 이건 날프가 올라가겠네 나와 뭐야 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장난까지만 가자. 1등은 바라지가 안된다. 아 춤 그만 추고 너 봐 가자. 램 좀 오래 구워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 안 나와? 기다리면 돼. 근데 그냥 게임 꺼졌으면 좋겠다. 아 원래 이렇게 고르는데 오래 걸려? 네. 많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근데? 아 이럴 때 있었어. 어? 아니 씨. 그러면 일로로. 나 하나 다시 해야지. 아 그래? 리게임 해 리게임 해. 오케이 오케이. 저까진 리게임. 저까진 리게임니까. 닥치세요. 왜 이래? 설마 서버팀? 아 또 이거야? 또? 제발! 아 근데 이건 쉽잖아. 또 램지? 왜? 다 꺼져. 와 잠수가 있잖아. 잠수 의미 없어. 아유 지랄. 계속 쳐떨어지네. 원래 이런 게임 잘하는데 랄프가. 아니 패드로 하니까. 원래 이런 약간 유아텐 게임. 존나 랄프 잘하는데. 어려운 게임은 내가 잘해. 제발 힘을 내줘. 제발 힘을 내줘 얘들아. 제발 힘을 내줘 얘들아. 원래 어려운 게임은 내가 더 잘하고. 제발 힘을 내줘. 제발 힘을 내줘. 이런 유아텐 같은 게임은 랄프가 잘해. 제발 힘을 내줘 얘들아. 아니야 이건 뭐 너무나도 쉽게. 다이사! 오 괜찮아. 아니 일라. 일라는. 진짜. 바보도. 바보도 왜 바보도. 그건 맞아요. 또 억까 시작이야? 와. 또 이걸. 또 달려? 그만 좀 달리게 해줘. 앞서 매갑이다. 꺼져. 근데 이거 8명 들어가는 거네? 아 좀 꺼져. 아니 이런 망치를 피하면 되잖아. 아니 억까가 존나 심해요 저한테만. 너무 엄격해요 저한테만. 뭘. 뭐가 엄격해. 이상해. 망치가. 피했는데 분명히. 비켜. 다 꺼져. 8명이면 못 들어가겠다. 어어? 또 망치 처음 왔네? 아니 원래 이렇게 못했나? 어 한 5등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듯? 이대로만 간다면? 자빠지지만 않으면? 꺼져! 1, 2, 3, 4, 5. 5등. 오케이 6등. 오케이 나랑 일단 돈. 아 나와. 아니 형 2단계 죽었잖아요. 하긴. 어 형은. 어 형은. 1라. 맞아야 돼 일단. 근데 이거 결승전이잖아요. 뭐야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아니 이거 뭔 보록 게임이야 이거. 야 알아서 피해가지고 7명째 거네. 저 상어 위에. 저 상어 위로 가면 지르는 거 아니야? 저 상어 위에. 저 상어 위로 가면 지르는 거 아니야? 저 상어 위에. 어 저. 어 저. 어 저 안되네. 안되는 거였네. 비공신. 저기. 저기 띄는 놈 있었어. 이거 통나무 위로 가야돼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맞네 맞네 맞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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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 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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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감이 너무 이상해요 이거. 버티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손담원에서. 그래 그런 거네. 어쨌건. 한 대. 두 대. 저째꺼는. 한 대 때리고. 어 나 한 대. 세아 두 대. 원래 이 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픈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좀 안했으면 좋겠네. 아이 치. 이 정도는 안때리죠 이 정도 때리면 분위기 싸해져요 근데 방송이 재미를 위해서 아씨 새야부터 때려 새야부터 때려 두대요 두대 새야 두대 맞아 새야 나한테도 한테 맞을거 있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센게 안때렸었는데 소리만 큰거야 소리만 근데 알프 손이 원래 채찍이야 소리만 큰거라니까 좀 따갑죠 근데? 좀 따갑네 자 다음 게임은 바로 퍼빵 퍼멜퍼리입니다 이것도 제 전문 게임인데 근데 패드로는 제가 약간 좀 다운 그리는데 자 이번 미션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죠 이거는 점수 10점당 한대 10점당 한대요 네 차 아니 이거 1,2,3등 그거 하는 부루마불로 해야죠 아니죠 아니 부루마불로 아니요 10점당이니까 그 미니게임 미니게임으로 가는거야 이게 제일 맞아요 그냥 아가리 닥치고 보세요 아니 미니게임 모음집이요? 네 자 갑니다 자 너 좀 이쪽으로 오세요 네 부루마불로 해야 재밌는데 응 갑니다 아니야 미니게임이 훨씬 재밌어 들어 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나는 나는 노가다 파란색이야 지 나 빨간색 할게 나 노랭이 안전제일 자기랑 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가면을 쓰세요 화면 좀 옮겨드릴게 어 노랭이 안되네 초록 초록 돼지 없냐? 저 말로 갈게요 아니 나 판다 할게 내가 판다 할게 판단 말 말로 가겠습니다 돌아가기 준비됨 준비됨 모드가 지금 보드게임으로 되어있어요 어 바꿀거야 이닉게임 세명 오케이 준비 그거 좀 저 좀 저 기다리세요 준비 요거지 뉴 룰셋 게임 뺄거 뺐죠 어 뺄거 뺐어 준비합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10점당 한대라고요 10점당 한대에요 마지막에 끝날 때 천점에 900점 이렇게 한번 닥치세요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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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닥치세요 닥치세요 제발 닥쳐주세요 제발 닥쳐주세요 아 이거 좀 짜증난데 입에 빼버릴거야 키가 뭐야 이거 일단 건너뛰기 하고 그 이런식으로 나와있어 L, L, R 아 피치 아 오케이 알겠지 알겠지 레디 아 잠깐만 이거 근데 화면이 3분할이라서 존나 몰입 안된다 아니요 아니 이거 화면이 3분할이라서 몰입이 안되니까 차라리 마지막 골프게임으로 정합시다 그게 맞아요 화면이 3분할이라서 몰입 존나 안됨 시청자들은 맞는 말이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 맞는 말이긴 해요 3분할 되면은 뭔 재미인지 몰라 3분할 필요없는 게임만 그냥 마지막에 이거 판단 좋았어 맵 받아야돼요 저희 알아 알아 잘할게요 응 맵 존대는 거 하나 골라봐 존대는 거에요? 어 다운받아야겠네 아 이제 진짜 우리 좀 빡센 맵 해가지고 대수를 늘리자 어 목을 U자로 만들자 지금 받는거죠 어 거북목 거북목 만들어줄게 가방 거북목으로 맵을 받아야돼 존내기 어려운거에요 뭐죠 개빡세고 Get more 해서 들어간 다음에 하드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요? difficult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냥 하드 하지마 하드 하지마 하드 하지마 하드 하지마 노잼일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항상 보던 그런식으로 인기손으로 전체 싹 다 에이션트 이거 안했네요 어 에이션트 미스테리어스 안했어요? 어 하자 하자 그거 하자 했던거 같기도 한데 이거 근데 지우질 않았잖아 지운거 없죠 한개도 어 도너츠 저거 뭐야 도너츠 존나 재밌어 보인다 도너츠 하자 도너츠 도너츠 오케이 돌아갈게요 자 도너츠 도너츠매 맞아 도너츠 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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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보기만 해도 꼬불꼬불고 밑에 있는거 좀 쉬워 보이는데 벌써부터 어려워보이는 그 냄새가 난다 아 이거 경상 전문가용 맞네 툭 한 번 한 번에 갈망하다고 이걸요? 진짜 안전방 차야겠다 안되겠다 보여줄게 도전 안하네 나 이제 하난도 안 돼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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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미없다 응 재미없어도 돼 하난도 안 돼 하난도 안 돼 와 잠깐만 이거 올라가게 개빡센데 아까 내가 재미줬잖아 하하하하 이젠 형님 차례네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아 날라간다 이거 4칸 떼려야 돼 족가 이건 4칸 떼려야 돼 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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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봐 안돼 이거 가 가 가 이거 아니네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세기는 2칸 짓듯이 바로 2칸 개시끼 존나 안전빵하는 거 봐 개시끼 잘 보고 여기 좀 파여있어서 자 세야 잘 봐 1칸 70퍼 썼어 라이프가 지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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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지 알겠지? 이래서 순서가 좋았다니까 너무 살살 쩌게 칠걸 알았어 이정도 쳐야지 한 칸 90% 그렇지~~ 나 각성해야겠다 한 칸 90% 이 앙글고 쳐야겠다 이 앙글고 오! 헐! 고마워요 여기서 멈추네 아직 1점 차이예요. 이러면 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점수가 하나씩 멀어질 때마다 도전을 하는 게 똑같네. 이러면 똑같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 한 번 또 끊어서 가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이 앞자리는.. 잠깐만! 이 앞자리 그거 있네. 점프대네. 도전해야겠네. 맞네. 이러고도 안 칠 거잖아요. 점프대 맞아요. 점프대 쳐가지고 가는 거네. 좀 더 안 칠 거잖아요. 안 가. 어떻게 알았어? 아! 가난 아니라고? 가난 아니라고? 네. 아 씨. 가난 80. 집에 누구 왔냐? 왜 저기서 위상 떨어지는 건가요? 위의 소리인 것 같은데. 한 요정도 가야? 스 하고 바로 돌아오는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돌아오세요. 오케이. 병신샷. 도전해야지 솔직히. 점프대 도전해야지. 응. 가네. 그게 맞아. 이게 맞아. 그게 맞지. 근데 내가 도전 안 할 거 같냐? 절대 안 할 거 같냐? 절대 안 할 거 같냐? 에이 형님은 진짜 죽어도 안 해. 근데 뒤에 벽이 있긴 거야. 아니 무조건 해야 돼. 도전을. 봤냐? 이게 상남자야. 이 귀용신. 이 사남자. 쌉세드라. 이 새끼. 형님. 도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라이프 형님. 재미없게. 어? 나이사. 나이사. 이게 바로 도전이다. 진짜 비용신이네 이거. 쌍욕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아.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가져갔잖아요. 이거 맞죠? 라이프 뒤로 떨어져. 잘가? 안 가. 오. 세아 비용신 새끼. 다시 가. 다시 가. 아잇. 아니 이건 네 칸 때려야 돼. 네 칸 때려야 돼 이거는. 그래요. 바로 안 때릴게. 아 오케이. 이러면은 내가 1등이네. 오케이. 좋았어. 이것도 도전하는 게 있나 보네. 여기 도전 또 있네. 여기 도나스에다 넣는 거네. 이래서 이 맵 이름이 도나스야. 와. 이쪽으로 가는 건 존나 빡세 보이는데? 도나스 가는 게 맞아 이건. 근데 이거 파워가. 말이 되나 이게? 자 라이프 33. 세 칸. 세 칸 오퍼 쳤어. 오케이. 세 칸. 딱 세 칸. 오케이. 시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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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더 가까우니까. 난 세 칸 보다. 딱 요정도. 딱 요정도. 툭. 툭. 아이씨. 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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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칸. 근데 여기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저 가운데 확 들어가야 돼. 이 새끼 전국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아이 그래도 되지. 툭. 세안 됐다. 툭. 툭. 어흑. 어윽.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이런 피웅신 새끼를 봤나. 난 정확하게 파워 알았음. 저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딱 맞추고. 몰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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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네 개새끼가. 응 아니야 못 들어가. 응대 응대. 나이스 이글. 파킹 이글. I'm great shot. 나? 나 요정 아까 못 갔습니다. 어? 병신아님? 맞고싶어서 저거. 이 새끼 진짜 병신이네. 우리가 파워 조절하는게 우리 캠 화면 바로 밑에 나오잖아. 그리고 얘는 방향이 잘못된건데. 여기 지금 게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못 본다고? 방향을 잘못 맞춘건데. 그러니까. 이건 세칸 씹혀야 돼. 오 안된다. 아아악! 벌써 지금 4번 쳤고요. 세칸 씹혀야 돼. 세칸 씹혀. 딱 맞아. 오케이 고. 좀 쎈데 이거는? 와. 방향을 맞춰라니까. 이게 좋댔다. 이게 좋댔다. 14번 치겠다 이거. 이거 지금 딜레마 왔어요 이거 이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어 이거 딜레마 왔어 이거. 무조건 넣어야지 이거. 목 닦고. 목 닦고 기다려. 음. 와. 다 됐네. 이게 딜레마 야무지기 오거든. 벌써 지금 10번 쳤어요 이거 지금. 어 지금 벌써. 몇살나갔어요 이거. 어 맨날 나갔어 지금. 자 다음 첫번째 랄프. 도전하는 자 가져간다. 여기도 버섯이 있네 왼쪽에. 어.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도 넣으면은. 저 버섯 때리면 된다. 근데 가기가 너무 빡세 보이는데. 저기를 간다고. 어떻게 갈 건데. 어. 어 넣어서 가면 갈 수 있을 듯. 그래 딱 저기 안에 넣기만 하면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가져간다. 어. 어 안돼. 아니야 여기 치면 돼. 어 될 수도 있겠네. 나. 안전하게 해야 돼. 왜. 없어 이제. 기간이. 어. 이게 되겠네 오히려. 설마. 설마. 이걸 가져간다고. 아니. 설마. 아 시발. 뭐야. 다시 돌아와나. 어 저 자리 계속 있게 되어있는데. 저기 한번. 아 두번. 이거 홀이는 안되고 두번 차이되네. 어. 가져갔네. 이게. 이게. 오케오케오케. 슥. 어 뭐야. 나이스! 허리는. 생로킬라 아일라. 식라빵딩딩. 아 띵딩땡딩딩딩땡딩딩딩땡딩딩딩땡땡땡땡땡땡. 뭐야. 아니 뭐 이 새끼 웃는거 족같이. 아니 뭐야 시발. 나는. 넓게. 나이스. 아니 뭐야 진짜로 이거. 어? 게임이 이상한데? 아 뭐? 아이 뭐하세요? 어? 어? 세아가 존나 운이 좋았던거야 그러니까요 못가는거야 이미 어 잠깐만 멘탈 나간다 이새끼는 다섯번 쳤다 세아야 다섯번 쳤다! 치고 치고 올라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뭐해? 아 진짜 이색이 병신인가? 아니 치고 치고 올라가는게 된다니까 랄프야 좀 게임 보고해 그래 여기 모인다 저거 살짝 왼쪽 살짝 왼쪽으로 쳐야돼 그렇지 8번 쳤어 8번 쳤어 병신임 뭐야 시소가 좀 많이 기울었을때 와 이거 빡세다 아 이거 빡세다 아 이 각을 어떻게 알지? 어 잠깐만 왼쪽이 봤다 아 저기 위로 아 이쪽이 엄청 빡세 보이는데 아 양이 많나 왠지? 아 올라가기라도 해야지 아 저거 되게 맛있겠다 저 자리 되게 맛있어보인다 왼쪽이 저 자리 저거 어떻게냐? 저거 맛있어보인다 맞지? 넣으면 홀인원이긴 한데 저거 근데 너무 빡세 안하는게 맞아 이건 이거 풀바 쳐도 돼 근데 풀바 치면 두꺼나 올라가 어 맞아 그건 맞아 아니 풀바 쳐야돼 이거 두꺼나 올라간다 이거 풀바 치면 병신임 말을 해줘도 아니고 병신새끼네 그니까 사람을 못 믿는거야 이 새끼는 나만 이런거 방향으로 잘 맞춘 말이다 방향으로 잘 맞춘 말이다 안전하게 가는게 맞아 그게 맞지 랄프는 근데 한 번에 갈 수 있음 어? 진짜네 와 그렇다면 나로 근데 8점 차이나요 저랑 내가 알아 그렇다면 나로 전공법으로 가야되겠다 어 이 새끼는 항상 남의 거 따라하는 새끼 그렇죠 전형적인 가피가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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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라 시발새끼 이 새끼는 주위 친구가 치킨집 차리고 잘되잖아 바로 치킨차린 새끼야 그쵸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2점 차이나네 창의적인 예술점수를 갖다가 좀 쳐라 아까 나 홀이나는거 봤잖아 얘들아 비영신새끼 어? 와 엉덕뱅이 엉덕뱅이 일단은 팅팅탕탕 셀롯길라 셀롯길라 하하하하 이런 비영신 거기를 외치니 비영신새끼야 에휴 이걸 봐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거지 임마 별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별 차이 있어 카피카피 럼룸 카피카피 럼룸 럼룸 보잉 어? 뒤로... 이게 아닌데 내 맘에만 저 경사죠. 바로 카피카피 룸러미야겠다. 어?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피카피 룸룸 해요. 에이, 진짜 하남자 새끼들이네. 잘 봐라. 이거 한 번 인정할게요. 이거 한 세 칸?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 어, 안 해, 안 해. 이건 세 칸? 한 칸. 오케이. 두 칸 보다. 조금 밑으로 두 칸 보다. 오케이. 난 알았다. 넌 못 가는데 한 번에. 저? 이거 모르지. 넌 좀 세게 따라야겠다. 전공법으로. 한 요만큼. 아 빨리 때려. 아 이거. 진짜.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보이는데. 오케이. 라이프. 힘 조절 잘하네. 아니 사시 아주 훌륭하셔. 그대로 따라해줄게. 뒤로 가셨네. 아 이거 못 따라하셨네. 이게 맞아. 한 칸. 나 두 칸 반대였어. 두 칸 반이요? 응.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맞아. 뒤로 가. 아 나 힘 조절 또다시 해야되네. 아 이거 개 어렵네. 여기 점점 빠져라야겠다. 안 그래도 볼게. 어 맞네. 존나 멀리 갔어. 다 라이프 형을 위한 마음. 이제 알지 않습니까? 아니야.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수윽 치듯이. 수윽. 그게 맞아요. 아니 두 칸 반 때려야 된다니까. 갈라네. 응 두 칸 때리는 게 맞아. 아 너무 약해. 두 칸 딱 맞아야 돼. 형 두 칸이에요. 나 이래서 안 믿어 형. 나 말했다. 난 두 칸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형들 절대 못 믿겠어. 아니야. 너무 세. 한 칸. 너무 약해. 난 진심. 저거야 이 새끼. 이 새끼 사기 가끔씩 치는 거 X 같네. 버그 키 아는 거. 치트 키 아는 거 같아. 막 패드 양. 아까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는 것도 좀 더 학기웠는데. 나이스! 역전! 아. 이거 코트 형이 삽 한번 파야 되는데 맞지? 한 번 퍼주세요. 삽. 오 밑에 구멍이 떨어지면 저건데. 호리너인데. 호리너이다. 중간에. 어디? 터널 중간에 떨어지면은. 여기 떨어지면은. 아 여기? 우와. 신조를 잘해야 돼요. 와 이거 X나 빡세 보인다. 잘 쓸게. 잘 쓸게. 이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구멍 가운데로 가야 돼요. 와 C. X나 어렵다. 두 칸. 두 칸 반. 두 칸 반. 두 칸 40번. 두 칸 30번. 두 칸 30번. 오케이. 두 칸 반. 두 칸 반. 두 칸 반. 두 칸 반. 난 바로 가! 어? 그렇지! 잘 쓸게! 와. 나도. 왜 나만 처음에 아냐. 이 개새끼야. 나도.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잘 쓸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결국의 형도 커피 커피 하세요. 그러면 쏙 커피 하셔. 엄청도 커피 하셔. 이 정도 맞냐? 아니요. 세칸 반. 세칸 반. 세칸 반. 진짜 시발 새끼들이네 이 새끼들 존나 역겹지 않아요? 이게 맞아 아니 힘 이게 맞아 맞지 맞지? 아 시발 갑이 멈췄으면 재밌었어요 정말 아쉽다 아 근데 이거 말해주지 말걸 나만 봤는데 이거 지나가다 형 못 봤는데 아쉽다 그래서 데이터를 쌓기 위함이었으니까 아쉽다 아쉬울 와 이거 홀인원 자리다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았나? 어려워 어려워 와 이거 존나 빡세다며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 꼭 해왔냐 이거? 한 칸 40% 정도 한 칸 40% 내지 30% 한 칸 40% 내지 30% 한 칸 40% 내지 30% 쉽다 쉬워 이건 내가 좀 멀리 있으니까 한 칸 30% 한 칸 30% 제 옆으로 올 것 같은데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 너무 세 한 칸 10% 봐봐요 비슷하잖아 와 시발 다시 해야돼 파워 조정 뒤로 갔어 더 어 오케이 확인 그냥 내 옆으로 온다니 이거 그럼 난 이렇게 해서 도전해 이걸 도전한다고? 이걸 도전한다고? 아니 시발 아니 시발 년이네 어떻게 여기까지 한방이 올라오냐 그만해 이 시발 그래 이 개새끼야 아니 시발 게임 재밌다 게임 재밌네 이게 맞아 잠깐만 다리 이렇게 놓고 한 3칸 때려야 돼요 그럼 풀파 때려야 돼 아가리 닥쳐 아가리 닥쳐 너무 세다 제 옆으로 오겠네 제 옆으로 와요 이거는 오오오오오오오О오오오오오오 지렸다 c minute 아 Punår 이건 들어가 있냐 어 들어가 있어 타임 잘 맞춰야 되는데 힘도 그렇고 이럴 때 arl 이건 사대까맞으면 날라 가는 거 아님? 어 stat 지금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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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놓으면 인정. 뒤로 하면 인정. 뒤로 하는 자가 뒤로 하는 자가 가져간다. 아 못 가져가? 에라이 하남자. 응 안 가져가! 응 하남자 새끼. 응 나 하남자야. 바로 하남자 깬. 저처럼 도전을 하셔야 된다. 저거 계속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창의 점수라든지 이런 기술 점수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미비하지 않아요? 새끼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내가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어떤 그냥 그 mpc 인생들. 나 봐봐. 아 볼래요? 주인공을 자처하면 볼게요. 안 볼래요? 화면 볼게요. 바로 무시 때릴게. 소우는 타임이 싸워네. 야 씨XMZ 새끼들아.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거기다 쿵. 어 다시 왔어. 여기 홀이넌 자리 없나? 홀이넌. 가운드의 홀이넌에. 풀파워 치면. 타이밍은 맞추면 돼요? 풀파워 정도는 아니고 한 두 칸 정도. 풀파워는 아니다. 이게 타이밍임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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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 시발 이런건 그냥 안봐야되요 이렇게 아 시발련이다 와 시발련이다 이 새끼는 왜이렇게 운이 좋아 시발 이게 어렵나 노력도 안하고 시발 그냥 어깨놈으로 슬그머니 어깨무니로 슬그머니 슬그머니 본다음에 개새끼가 하는지 저는 이렇게 보고 바로 넣었거든요 일단 풀파워로 하는건 알았고 풀파워로 지금 아 좀 그런거 하지마 지금 아 늦었어요 에이 기믹좀 나가라 나이스 오케이 세아 첫번째다 가방 갔다 뭐 나 보인다 오 이거 보인다 오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터걸이 걸러서 어차피 팅팅 탱탱 통탕 팅팅팅팅팅 삑 응 어 해봐CP 비영신 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eria 이 새끼 완전.. 이게 일배충새끼 따라할게요 따라할게요 진짜 창의력 없는 색들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아티스트고 이게 아티스트입니다 이게 아트에요 바로 따라해 진짜 창의력 없다 근데 나는 거기다가 이드까지 보는 구조 여기서 때리면 여기서 때리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죠 이 사이로 인정할게요 세하쿤 어차피 안나와 그냥 전공법이 맞아 한 요만큼만 진짜 하남자다 재밌다 재밌어 난 재밌어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 맞아 이게 게임이야 이게 맞아 혼자서 존나 미친 척하고 재밌다 재밌어 난 이게 재밌어 이렇게 한다고 완전 비웅신 신라면 레드 국물에 대가리 처박았네 여러분들은 항상 직진길로 가세요 그렇지 잘 봐라 이 새끼들아 꼬불꼬불한 길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서 멈춘다는 전략으로 가는게 맞지 비웅신새끼들아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 같은데요 어 젓감 보기나 해 보기나 해 보기나 해 보기나 해 바로 건너가 바로 건너가 안 돼 시발 야 이 시발 조상무덩 파브레 파브레가스 조상무덩 파브레가스는 좀 아 젓갔네 게임 시발 여러분들은 항상 직진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와 이 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아 지랄한다 랄프 또 지랄해서 또 날 따라해 아 재미없어 이러면 한번 나락 가보니까 알겠더라 아 나락 가면 안된다는거 알았구나 그렇다면 이건 어떠니 이걸 이렇게 준다고 보기나 해 보기나 해 아 시발 제발 나락으로 가보라 위잉 아 이거 운이네 나이스 여기서 넣으면 인정? 오케이 진짜 인정해 여기서 때려서 들어가잖아 나 그냥 이 자리에서 정말 어 근데 뭐 키가 안먹는데요? 지금 먹는데요? 먹는데요? 병신아? 어 나이스 나이스 니가 여기다 여기다 세운 너의 죄지 너의 잘못이 이거 야 안됐다 와 야 이거는 이거 마우스 나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여기 걸쳐진 거 세하의 적이네 공중에 볼 떠있는 걸로 지금 간주되어가지고 이거 아까 나랑 똑같은 어 아까 랄프랑 똑같은 근데 버그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새로 한다? 이건 시청자들 머리 또 해치는 일이지 여러분 맞아 아니야 나도 아까 하나리 그럼 맞아 아니야 나도 아까 하나리 거그 걸린 거야 아니야 나도 하나리 그치라 아니 이거 리타이어 해 리타이어 나도 아까 그렇게 했는데 그랜맛 ate 아우더 완 와 우린 잘되잖아 으윽 왜 이렇게 마음은 굳게 써야 이렇게 왜 마음을 굳게 안 쓰게 봉 근데 챔피아들이 너한테 금 쪽이래 씨 이봐요. 존나. 이거 한 번에만 인정할게요. 보여줄게요 잘 봐. 인정할게요. 한 번에 넣는 거 바로 보여줄게. 콜. 이게 맞아. 이 강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 벌기. 이거 아트다. 나. 억울해. 아니. 나 억울해. 그거 너 버그 쓰는 거 그거야. 어 버그 쓰는 거에 대한 천벌. 나이스! 괜찮아. 아 14점 플러스는 씨. 따라올 수 있어. 그동안 세아가 너무 반사 이익을 많이 봤어. 그죠. 어. 솔직히 1등 2등 순번 정해지는 거. 항상 우리가 고통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어? 이거 불맞추면 그거네. 이거 불맞추면 호리논이라고 이거를? 네 불맞추면. 이거를 맞추면? 확실해? 이거 딱 봐도. 세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치킨집을 차린 것인가? 아니면은 스타트업 창업을 할 것인가? 남들처럼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FMMZ 씨발 병신. 그냥 치킨집 차릴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스타트업! 이거 맞아. 야 이 개새끼야. 이게 방향이 치킨집인데. 진짜 창의력 없는 샤빨련이네. 이게 맞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직진길로 가시죠.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주세요. 자 내 차례 잘 봐. 바로 보여줄게. 이거 풀파워 지금 바로 가. 아니 풀파워 한 칸. 아니 세 칸. 아니 진짜 보여줄게. 아니 난 바로 비비큐 차릴게. 아니 근데 왜 근데 걸로 가세요? 여기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 네. 되게 꼴중하니까. 다시 한. 보여드릴게요. 아니 강이 안 나오네 나는. 나. 강 나오네. 이걸 한다고? 도전한다고! 가져간다! 안녕하세요. 그냥 저거 홀이는 아님. 전공법이 승리한다. 남들이 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잠깐만. 좀 어려운데 이거? 정말 빡센데? 커브 틀어야 되네 이거. 이거 왼쪽 벽 맞춰야죠. 그 정도. 잘 치네. 여기 들어가는 건 나락인데 이거? 어? 멈춰? 아니 또 버그 생각나니까 이 씨발. 저기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다시 이루 나와요. 첫 번째 들어가면 안 돼. 나락으로 와 다시. 무조건 두 번째 넣어야 돼요. 각 좋다. 아이 각 좋네. 도전해? 아 보여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좋까? 그게 맞아. 가봐요. 어떻기는! 와가지고. 치킨집 다시 차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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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까. 치킨집 차려서 알토란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성공할 거야. 바로 BHC 차릴게. 이런 카피카피로. 와. 이 새끼인데 진짜 운 좋다. 근데 이건 형 한 방에 가야겠다. 감 나오네. 무조건 풀파워해요. 풀파워해야 돼. 마주캐스트. 이게 맞아. 와 C발. 촛겄네 진짜. 이게 바로 나랑 똑같이 치킨집 차렸는데 망한 케이스. tails 가즈해. 아잇! 우와!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BHG 치킨이에요. 아 미치겠네요. 이거는 체인점 했는데 잘 된 케이스. 그렇지. BHG 했는데 갑자기 대박난 케이스. 콜 손님 꽉 차고. 배민 막 삼식주문 밀려있고. 바로? 역시 카피캣. 아 씨바. 그냥 그 삼류 치킨. 그렇죠. 국내 치킨 있잖아요. 국내 치킨. 신선한 치킨. 약간 신선한 치킨. 맞지? 탁자!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꼴찌에요! 이거 왼쪽으로 좀 뭔 차이야? 봐드릴게요. 잡았어요. 아 X같다.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 이것도 저거다. 실력이다. 와 이거 진짜 빡세다며. 이거 한 번이나 인정할게. 왔다 해라. 내려갔다가. 안 보여요. 지금.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여기서? 우와. 또 이래서 버그 걸린다. 진짜 에바요.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에바요. 그럼 진짜 에바요. 버그 걸린 것 같은데. 그럼 나와. 어? 홀이너 되나본데? 넘기면은? 밑에 뭐 있는데? 뭐야 여기? 아 심지어 잘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느라. 아니 아니 아니. 계단 내려갈 때쯤에 딱 하면 돼요. 파워 잘 치면은. 내려갈 때쯤에. 내려갈 때쯤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올라올 때쯤이네. 올라올 때쯤에. 지금. 아니 너무 탈 수 있어요. 오 막 갔네. 와 왔다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씨발. 이게 돌아가지 않나 이거? 오 이거 깨쳤나 본데? 와 지랍다. 이건 못 봤는데. 이런 기믹이 있었다고? 어? 어 나는 왜. 응 잘가. 시발! 저기다 쳐넣어 니네. 어 버그 안 걸렸네. 어 버그 안 걸렸네. 아니 풀판차도 위에 넘기면 안 돼? 그래도 되는데. 해볼까? 어 해봐. 나 할 수 있을까? 근데 방향 잘 맞춰야 돼. 나 할 수 있을까? 와 낙인데? 왜? 가능함. 오? 오?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쳐도 씨발 이득 보는 거 같냐. 형은 개 이득 보는데. 나는 바로 가줄게. 잘 보세요. 이건 풀파워 쳐야지. 무조건 풀파워. 무조건. 아 젓갈. 이거 땅이 가속도 안 맞는 땅이라서 풀파워 쳐야 돼. 그것도 맞아요. 풀파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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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씨발 년들아. 뭘 풀파워 치래. 이 개새끼들아. 아 씨발. 아니 치고 있는데 지랄을 해. 어떻게 갔지 여기? 이게 바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케이스. 아니 근데 이거. 가운데로 가는 게. 나처럼 가는 게. 진짜. 맞나봐. 아니 무통이야! 이 씨발. 아니 올라갈 때쯤 하는 거야 인마. 아 나 이거 좋았나 봐. 이거 진짜 배 어려운데. 이게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어 된다. 오? 나이스! 나이스! 넌 좋댔다. 시간도 없어 이제 넌. 잘 가라. 속된 건 저 같은데요 근데. 둘 중 X 되는 건 내 앨범 아니고요. 한 칸. 한 칸 가야죠? 아 씨발 닥쳐라. 아니 이건 세 칸 채워야지. 뭔 한 칸이야. 벌디. 제발 사이 맞춰야 한다. 와 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저게 올라. 올. 엘베가 올라. 씨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나 빨리 해야 돼. X 됐다 진짜. 아 저 이게 진짜 너무 약해요. 아니 어려워 이거. 이거 X나 빡셈. 아니 이거 또 개빡세요 근데. 저기 위에서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하라니까 내려갈 때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난 이동하면서 들어갔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하하하. 형이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실력으로 간 거야. 뭔 실력으로 샀거든. 실력으로 갔음. 아 씨. 아 X 된 거 같은데. 이거 X 됐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안 된다니까 인마.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살살 때려야 돼. 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날 안 돼간 거.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이거 해봐야. 야. 야. 하하하하. 아 저게 너무 어려워 진짜. 어이 딱 올라와.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네 둘 다 14점 적립이야. 하하하하.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제발. 우와. 하하. 우와. 올라오. 아악! 안녕하세요? 니가 진짜 좋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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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넣지마라! 제발! 제발! 나인스트로크 인정 이걸 넣네 지리는데 랄프? 그래서 계속 도전했어요 계속 들어가려고 전 이거 잘하거든요 어? 이게 뭐야? 여기로 가는게 여기 길 기울었다 존나 빡셈 하지만 여기로 간다면 홀인원이 가능 거기 나락 가는거 아니에요? 그걸 넣는다고요? 난 도전한다니까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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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쓸게 오케이 두칸 90% 두칸 90% 이게 맞아? 나도 갈래! 됐다 뭐? 난 왜 안가져? 난 도전한다 근데 아까 그거 버그 아니야? 버그 아니었어 버그는 연맞은데 들어가던데? 아니 그 모서리 딱 맞는 구간이 있어 얘들아 이거 되잖아 형이 되잖아요 아니 시발 너무 단순한건데 안되잖아 와 시발 이 머나먼 싸움을 해야돼? 거기다가 벽까지 기울어서 존댄거같은 존댄거같은 이게 맞아 이건 되죠 불파워 시발 첫번째 실패 시발 이게 맞다 이게 딱 네 수준에 맞다 이게 딱 네 수준에 맞다 어? 병신이다 얘 게임 던진다 어? 뭐야? 세아랑 자웅을 겨를거 같은데? 와 너블보기가 나오네 동점됐네 세아랑 랄프랑 동점됐네 이거 형이 네놈아 이거 형이 네놈아 해줘야해 한번 재밌으려면은 아니야 뭔 재미로 해 진짜 게임 재미없게 한다 이...이...이...이...이... 하담자 하담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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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그냥 하남자 그 잡채 이거 뭐야? 도전하는자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올인원이라고?! 이거,이거,이거 잘 피해서가면 올인원이네 도전해야지 이거 자리도 제일 좋네 이거 도전해볼까? 올라오는거 안 피하면 돼 전화는 살짝 치 살짝 쳐야되죠 어? 아닌데 이거 살짝 나오네 나 저 자리 도전할래 아 나는 이렇게야할거야 위를 올리기 너무 어려운데? 도전해 그냥 이거 일자잖아 어차피 뭐하냐? 일자로 맞추려고?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툭 가고 말아 병신새끼야 얘기했잖아 좀 위드라고 사람을 등신아 너무 세 너무 세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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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모자 해야 되나? 저 어쩔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어렵다. 이거 우리 가고 형은 레노바로 놀아야 돼, 우리. 이거 계속 트레이하면서 돼지거리처럼 만들어야 돼. 이제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지금 오른쪽으로 칠 것 같은데? 이거다. 아, 닥쳐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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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가지마. 아, 씨발. 존나 어렵다, 이거. 아, 어떻게 올라가야 돼, 나는? 그냥 살짝 쿵, 삭. 존나한 환자. 어쩔 수가 없어요. 꼴찌이기 때문에. 너 밖으로 보내지마. 밖으로 보내면 안 돼. 어, 그 벽에 있게 해줘. 아, 지랄. 지랄하지 마라. 아, 이거 맵 X같은데, 이거. 누가 맞았는지는 결과가 증명해줘. 이거 우리 빨리 가야지, 내노바.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야 동점을. 형 14점 먹어도 우리가 점수 딸려. 오케이. 존나 어렵다, 이거. 아, 씨발. 형 14점 먹어봤어, 이거. 어차피 정권꽃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한 칸 반, 한 칸 반. 아니, 한 칸 반이라고, 이 병신새끼야. 아니, 씨발. 같은 팀이랑 도와줬더니 이 병신새끼. 안 믿고 그냥 두 칸 치네, 그냥. 제발 끝에 멈추게 해줘. 아, 지랄한다. 또 지랄한다. 아니, 이거. 본다고 그랬다니까, 이거. 이거 에반데.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해. 내 자리가 맞았어, 내 자리가. 얘들아. 그러고 또 위로 질거면서. 와, 위도, 아래도. 다 이상한데요. 아니, 이거 10번으로 있네. 아니, 너 말이 돼, 이게? 어, 됐다. 나이스! 아니, 씨발. 어떻게 힘 조절까지 안 하는 거야, 씨발. 씨발. 아, 씨발. 아니, 근데 저기도 이상해, 형님. 한 칸 반 때리라고, 한 칸 반. 어, 그 정도. 어, 그 정도. 어, 그 정도. 오케이. 너도 나와 같이 도르마무로 가겠구나. 아니, 이거 어디 세워야 돼, 근데? 이쪽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 딱 맞춰야 되나, 파워를? 지랄한다, 또. 겠다, 근데 이거는. 엄청 엄청. 그렇지, 와. 저기로 가야 되네. 아니, 이거 한 번 잘 못 쳐가지고 날아가면 또 X대는 거예요. 닥쳐, 닥쳐, 닥쳐. 뭘 닥쳐. 와, 진짜 너무 어려운 길이다, 이 길. 근데 아까 제대로 갔어요, 방향이. 정확해서 아까. 빨리 쳐야 돼, 한 명 더 치려면은. 아, 진짜. 조금 더 세야 되네.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너 뭐이라니? 뭐이라니? 어? 이 방향은 좋은데, 오히려? 여기 섣겠다, 여기. 와, 지진다. 근데 이거 못 끼시네, 이거? 와, 이건 낙가네. 와,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나와나와나와나와나 아니 이거 3달 내놓아봐 아니 이거 싹 다 올려 아니 씨발 방향이 아닌거 같은데요 이게 직각이 아니에요 알려주시마요 아 씨발 X됐다 나 어차피 이거 3달 내놔 1초 남았어 나 이제 노래방룰이라서 막판 한판밖에 못추면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X됐다 이거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와 딱 한 번 나왔다 진짜 딱 한 번 나왔다 나 어떡하냐 나 이거 나 50초긴 하네 오 오 이제 좀 씹고수 같은데요 감이 좀 오는데 그래야 7번 나 1초 남아서 안될거 같은데 이거 한방에 수 1초 남아 2초 남아 2초 남아 2초 남아 2초 남아 너무 새끼 아니네 우리도 저랬나니까 아 너무 약한데 너 또 멈춘다 이게 와 개어렵다 이맵 지랄 지랄 잘 가시고 지랄하지마라 그렇지 흔들어가냐 설마 와 샀어요 샀어 와 랄프는 근데 점수 올라가겠다 랄프가 1등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형 14점 먹어도 저희가 점수 낫다니까요 저희가 얼마 샀니 응 한 80 80 80 와 씨 아 씨발 이래도 저희가 11점 차이예요 뭔 씨발이에요 한 번 더 이지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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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1등이야 씨발 어디야 집이야 기믹 어디야 기믹 기믹 보자 나 봤어 여기 있다 틈새 어 거기 거기 야 이걸 봐 근데 그거는 튕겨나가는 각이야 안 돼 안 돼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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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와 자리 너무 좋네요 나이스 아 씨발 와 랄프는 낑겨가지고 폭 떨어진 거네 그렇죠 힘 조절 지렸죠? 예 따라해 한 반 칸 쪘어 반 칸 너무 약하다 하지만 간다 아 오히려 니네 자리가 더 좋았네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여기서 랜아웃 호흡 한번 해줘야지 솔직히 갤란스가 맞겠네요 한 칸 정도 아 너무 손쉽게 들어와버렸다 여기서 한번 영화를 한번 만들어줬어야 돼 맞죠 너무 손쉽게 들어와버렸어 정말 아니 근데 나 지금 애들이랑 점수 10점 차이 나서 괜찮아 아 씨X 오케이 또 랄프부터다 응 잘 쓸게 데이터 잘 쓸게 여기 넣는 거네 그냥 잘 쓸게가 아니라 여기 넣는 거네 여긴 기미가 없음? 문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뭐가? 무조건 없어요 근데 저 왼쪽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건지 몰라 안녕하세요 이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야 와 나라고 이야 콜인호안 너무 쉽게 만들었다 이거 못나오면 레전드 이게 맞나? 어 맞아 맞아 지금이야 병신새끼 좀 더 오른쪽인데 이거 이 새끼 병신이네 하 아니 너 안카 가봐야 되는 거 아님? 아니 더 좋댔는데 방향이 어 방향이 좀 빡세 보인다 대조댔는데 이거 많이 꺾이잖아 이거 어 올라가면서 꺾이잖아 아니 직각으로 하면 안돼 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조댔다 이 새끼 조댔구연 천천히 해 여기서 렌하우너 버리면 너 조댔 진짜로 오.. 정말 정말 시깝다. 존댈 뻔했다. 와.. 헐. 나이스! 어? 봤다. 나도 보았다. 왜 저기 진저브레드가 있느냐. 거기만 왜 병사가 있는 걸 봐. 이 새끼 맞추라는 거야? 맞네. 너무 쉬운데 그러면?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예. 안할게. 절대 안할게. 죽어도 안할게. 근데 맞는 거 같긴 한데. 쟤를 맞추는 거 같긴 한데. 저거 맞추는 게 홀인원 같은데. 저거 위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안 되네. 뭘 올려? 말이 안 돼. 맞춰봐봐. 맞추는 게 맞아. 저게 그럼 쿠키런 캐릭터가 왜 있음. 어? 안할게. 아이 시발 년. 아 진짜. 내가 이래서 전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전공법. 아니 근데 여기로. 여기 왜 뚫려 있는 거지? 이거 너무 먼데 이거. 전공법으로 간다. 갈게 안녕! 너무 먼데 저기? 저기 왜 저기로 홀인원이라고 하는 거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잠깐만. 말이 돼? 여기를 어떻게 보내? 쿠키런 뒤에 한 봐. 쿠키런 뒤에. 아아. 아아. 아 저 벽 맞춤 벽 차고 올라가는 건가 보다. 맞지? 족가. 족가. 졸시나. 졸시나 까자. 여기서. 여기서 감정을 봐가지고 쿠키런을. 잠 벗어야 되는데. 어 꺼져. 저 쿠키랑 가랭이 사이도 나오는데? 아 맞다. 이건 가랭이 사이 맞아. 족가. 이게 맞아. 자 세 칸. 아 이건 너무 넓다. 세 칸 세 칸. 불 칸 때려도 되겠다. 이거 한 칸 반. 한 칸 반. 아 맞네. 한 칸 반이야 이거. 너무 넓어가지고. 이 다음 거 뭐야 저거. 날려서 가는 건가. 일단 앞까지 가야겠다. 일단 잘 볼게요. 어 일단 잘 볼게. 어 잘 써요. 두 칸 50퍼. 두 칸 50퍼. 조금만 더 세게. 두 칸 60퍼 정도. 두 칸 60퍼. 오 왔다. 어 맞네. 확 나온다. 확 나온다 씨. 와. 두 칸 60퍼. 네 칸은 네 칸. 네 칸이었나 봐. 어 네 칸. 네 칸이었네. 응 안돼. 응 잘 돼. 응 잘 됐어. 아 여기서 또 내가 데이터를 줘야 돼. 시발. 근데 앞으로 톡 칠까 열 받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앞사람 치는 게이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야. 자 잘 봐라. 라이프가 어떻게 치는지. 몰라. 어 두 칸 95퍼. 어 안녕하세요. 두 칸 95퍼 비영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세 칸 40퍼 정도. 세 칸 40퍼. 세 칸 40퍼. 세 칸 40퍼. 이거거든. 저 X같은 게임이다 이거. 순서가 모든 걸 망치는 게임이야. 세 칸 40퍼. 어 세 칸 40퍼. 아니 안 웃겨요 그냥. 그럼. 야 씨바 뭐 이걸 못 치면 그 사람 새끼냐 그게. 그게 바로 전대용. 난대용. 전대용. 그렇지. 오케이. 아 이 맵 저건 미스터리 네. 빠질 거예요 근데. 자 이제 18시. 18번 올. 18번으로 갑니다. 너무 쉽게 쉬울 것 같은데 마지막 거는. 에이. 미로 찾기네. 난 봤다. 봤지? 어 뭐야. 이걸 못 본다고? 호리논 있어? 네. 어디? 그건 안 알려주죠. 이제 진짜 알려주면 안 되지. 안 알려주면 안 돼. 저희가 해야 될게. 지랄하고 있네. 바로 안 알려주고요. 지랄이나 하세요. 네. 이 각을 본다고? 어? 아 잠깐만. 어? 오케이. 와 이 새끼 뭐야? 이걸 못 본다고? 어? 난 분명 얘기해줬는데. 왜 이걸 안 보지? 근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 뭐야? 우와. 잘 쓸게. 우와. 왜 이걸 안 보지? 와. 랄프 솔직히 이건 좀 섹시했다. 그대로 따라하는 새끼 봐. 아 이 새빨. 근데 이거 좀 친정래는 못 따라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좀 빡세 보인다. 빡세긴 해요 이거. 와 이거 좀 군나 빡세 보이는데? 그거를 못 본다고? 빡세긴 해요 이거. 이 새끼는 이 짓랴해서 못 따라할 거 같아.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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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으아아악!! 이걸 또 바로 치킨집을 차려버리네 이거 뒤로 온다고?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뒤로 온다? 시발 뒤로 온 거 치킨집 차리러 온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음 벌써 시간 40초 잡아먹었어 아 시발 아니 나는 왜 옆으로 가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없어 좀 더 오른쪽으로 쳐 그러면 아 이거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내리막길이니까 타고 가야지 갔네 응 갔어요 갔어 응 갔다 뾱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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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틸 뾱 뚱뚱뚱 뚱 와 ㅈ 땐 건 나 같은데 네 제발 되십시오 그냥 전공으로 가시죠 그래야 재밌죠 에이 왜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전공으로 가도 저거 파이프 들어가면 저건데 바로 들어가는데 아니야 파이프만 들어가면 바로 저거에 쏴줘요 저기 여기 3 3 5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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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후 휘잉 하고 파이퍼 넣어주고 뿅 뿅 와 멋있다 방금 좀 멋있었어요 섹시 그 잡지 원구로 가는 거 세아이 또 치킨찜 차렸고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자 정산합시다 일곱대 열대 일곱대 열대 세대 일곱대 열대 세대 어 세대 저 일곱대 맞을게요 일곱대 잠시세요 잠깐만요 제가 때리면 안될까요? 아니 니가 왜 때려? 이거 무떠? 어 무떠? 무떠? 솔직히 무떠 해야 돼요 이거 일단 맞고 아니 무떠 무떠 아 안할래 그럼 무떠 아니 무떠 지금 시청자분들 몰입하고 계신데 무떠 해야죠 이거 오세요 무떠 기운다 아 진짜 무떠? 좀 더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좀 더 기기기기기기기기기 근데 무떠를 하면은 내가 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형이 4%도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정립이 있으니까 이미 정립이 있으니까 더 때릴 수도 있고 아 정립? 정립 형 오케이 막판 한판 더 묶고 가자 응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진행시켜 아까 금에 바꿔요 그러면 그래 이 씨발놈아 이거 에이션트 미스터리 그래 씨발놈아 시크릿 이거야 씨발놈아 진행시켜 이것도 숨겨진 홀이 있대요 이것도 많이 똑같네 진행시켜 시발 새끼야 가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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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와 맵 로딩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졸라 많나보다 에이션트 미스터리스 시아콘 레츠고 이거 어떻게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쉽다 셀롱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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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라 한 다음에 바로 이거 최고 파워 세게 한 거임 네 갑니다 셀롱킬라 아일라 그렇지 와 쿨파워임 아니 아니 2칸 반 ㅈ가 씨발 2칸 반 여러분 이거 라이프 쿨파워 쳤어 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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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근데 데시타고 퓽 근데 반영이 그게 맞아요 반영이 맞나 그게? 맞아요 아니 반영이 더 오른쪽 쳐야 되는데 이거 그만큼 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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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네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 전형적인 치킨집 또 카피캣이 또 카피카피 하다가 말아먹었잖아 쇽 아 씨 말 са ㅋ mandit 율 인류보 Apa pin 보내 인가 옵 오 chloride 리더는 항상 창의적이야 창의가 그냥 개뽀룩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이지 골프는 차갑다 왜 차가워요 어? 아니지 아니지 못봤어 이거? 어 못봤다고 이거를? 이각을 못본다고? 보지마 아 난 봤어 난 봤어 이거네 병신 개병신 아니 냅둬 냅둬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해 맞나 잠깐 이렇게 해서 와 이거 아직도 못보네 이렇게 해서 와 이걸 못본다고? 미쳤다 와 어? 아니 이걸 못본다고? 이걸 못본다고? 그럼 봤죠 난 봤지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줄게 네 너가 보여줘 볼게요 이각이 이렇게 가서 이 사이에 각이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아 나는 할 수 있어 파워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 파워줄 개 잘 해야돼 아니지 위로 갔다 이렇게 하는게 낫지 한방에 어 그렇지 어 가자잇! 어? 어? 우와 이게 오히려 좋아 이게 아트야 제발 움직이지마라 이게 아트야아 아아아 으악 자 간다 나이스 와! 아 씨X 탱잉 오 갓 나갔다 아 씨X 그렇다면 저기 들어간데 아무것도 아닌 어떡해요 아 그럴 일 없어 아 프리미어 다 썼네 나 어디로 가야되냐 아 그쪽 반대지 거기 반대 여기 왔던 일이잖아 어 여기로 가야지 어 여기로 가 응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씨X 와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방금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가 뒷끼를 알려줘가지고 낚시 하려고 그랬거든 다시 돌아가게 만들라고 근데 이 새끼가 저기 꼭짓점을 맞춰가지고 씨발놈이 와 씨X 이 뽀록이 어떻게 이게 되냐 나 왜 안들어가지고 이제 저 돌아왔어요 이라씨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뗀건 저 같은데요 이렇게 심보가 안좋으니까 예? 다 벌받는거 아니에요 야 나 왜 제 다리냐고 씨라 가 아 이리로 가는게 이게 맞아 속편할듯 한 번 더 치면 들어가겠네 개지랄하는 것보다 그래그래 그게 맞겠다 아니 시발 운이 너무 좋아 낚시대는데 그게 웃겼어 정말 고마워요 설마 나이스 아니 왜 이래 나는 시발 진짜 나의 딜레마에 걸려버렸다 저를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고 직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받는거 뭐야 나 진짜 돌아왔어 잠시만 라이프 왜 돌아와? 난 너 뒤로 쳤어? 안녕하세요 뭐야 왜 내 씨발 뒤로 쳤어? 이게 맞네 어?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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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씨발 난 가 다시 라이프 조졌다 개조졌다 돌리지 안돼 누가 내꺼 돌려 계속 아니 이거 지미 친거는 돌려서 상관없잖아 아니 이리로 올걸 애초에 신발 정말 쉬운데 와 개꼴값을 떨면서 돌아왔네 형들 고마워요 오케이 5,6,7 시발 아 나부터네 어 맞다 나만 봤나 이거 이거 못 본다고? 아래 아니 왜 거길 보고 있지? 오케이 뭐야 뭐가 보여? 아니 여기 없어요 여긴 여긴 없잖아 저 위에 올려요 풀팟이 위에 위에 올린다 풀팟이면 올라가겠다 오케이 안 올라가는거 확인했고 근데 뭐 그래도 두 번이네 아 그래도 두 번이지 뭐 오케이 자리가 너무 좋아이용 요정도 요정도 가자 어디야 어디가 자 사이다 어서와 이거는요 요렇게 해서요 세칸정도 딱 때립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이거 저기서 하는거 아닌가 없다 이거 오히려 더병신같이 친거 아니? 맞지? 각 절대 안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팀 치고 킹킹킹킹킹킹 여기서 생로킬라 생로킬라를 하면 된다 저거 아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고수인걸? 아 아 씨발 진짜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이 새끼는 끝까지 도전한다는 마인드네 아 씨발 니가 꼴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 그랬었나 온라인 나 도전 안해 안녕하세요 사이로 틈새러 가기스 와 자리 좋다 좋다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옆으로 쳐가지고 셀럽길라 아일락으로 오른쪽으로 쳐다네 그렇죠 형은 뭘 보실 줄 아는군요 바로 세 칸으로 줄인 다음에 뼈 어 잘 쳤다 근데 잘 쳤어 나쁘지 않았어 내가 더 내가 더 좋아 이거 이거 각 나와요 저 있는데로 가지고 셀럽길라 아일락에 아니야 아니야 와 이 각을 본다고? 이 형 천재였을 아니였을 수도? 아일락 잘 바꿔요 가 가 가 가 나는 보인다 수고용 안녕하세요 멈춰 에잇 진짜 멈추네 진짜 멈추네 아 너무 세게 쳤다 근데 씨발 러비 됐다 이거는 이제 왼쪽 왼쪽으로 셀럽길라 한다면 틴팅탱 해야죠 일로 아니 일락깔락깔락 오른쪽 벽 치면 되잖아요 잘 각도 잘 맞춰서 그리고 그 정도 셀럽길라 아일락 빠빠빠빠 안녕하세요 왜 저 기둥을 맞춰요 아가리 닥쳐라 진짜 씨발 새끼야 아니 셀럽길라 아일락 많이 했잖아 이것도 왜 이렇게 못해요 응원할게요 그러면 코트요 하 살살 치고 두 번 치고 오세요 그냥 그래요 이상하게 나지 말고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이거 방금 오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시간 보면은 이거 형 급할텐데 많이 그냥 살살 치고 오라니까요 그게 맞아요 아니 오오오 이거는 인정 말했던게 이거니까 이 셀럽길랑을 말했는데 왜 이상한걸 치고 있어요 계속 이건 인정 됐다 됐다 꼴등인데요 괜찮아 다섯개 차이야 뭐 시발 잘 볼게 왜 처음에 나냐고 시발 아니 이걸 못 본다고 또 저 지랄하지마 저 가운데 다리 보이잖아요 여기 저기 틈새 넣으면 저거잖아요 어? 너무 홀인호해요 여기 아니 나 자리 왜 이래? 아 있어! 우리 자리 너무 좋다 어 인정 시빈점 여기 있으면 나락으로 가지 않나? 어? 나 오히려 오히려 좋아 뭐야 자리 자리 말이 안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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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하하하하하하 짐 조절해야 돼 괜찮아 이까지 온게 어디냐 오케이 오케이 나세아쿨 지금 와 각 안나온다 각 안나온다 나처럼 해 차라리 그게 나 이건 진짜 앞으로 가도 되는데 이만큼 좀 더 오른쪽 차이지 그럴거면 아니 툭 치는게 맞아 아 우리 이렇게 해야지 아 빨리쳐 아 알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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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산타 이건 뭐 이 정도 그렇지 한 칸치 싶어 확인 나 도전해 하나 둘 셋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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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금! 시발새끼네 이거. 난 들어갔는데. 두 칸 두 칸. 나 근데 기믹이 있어도 말 안 해줘야겠다 그냥. 계속 말해주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왜 자꾸 나부터야. 재밌잖아. 난 재밌어. 이걸 못 본다고? 이걸 또 못 본다. 이건 보인다. 이건 보인다. 거기 넣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에? 파워 잘 봐 파워. 시발 이걸만. 잠깐만. 뭐야 여기. 아 원래 와이든 나이스. 파워 두 칸 반? 두 칸 반.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맞춘지? 한 방에 어떻게 넣었지 이걸? 어? 와 진짜 씨바 나만 존나 손해보네 진짜. 뭐야! Omaha! 아 와 Mpi 형 다시 조éfME 월 계기로 가야 돼 물론. ē 바로 앞에 있네. 에이 씨. 에잇따잇! 자, 틴... 응, 아니야! 확인. 나는 왜 두 칸반이 안 될까? 위치가 더 멀어서... 위치가 에바, 세바여서. 이거 홀인원 맞지? 낙 아니지? 어, 맞네, 맞네. 도전한 자가 가져간다. 좀 가져가게 해줘. 해. 가져갈래! 에잇? 에잇? 어? 오케이, 가져왔어. 그래, 봤자면 나는 똑같지. 나는 똑같지, 뭐. 다행히 너 3틈 안에 가져왔다. 됐어.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집이야. 아, 진짜 꼴등이네. 이거 기믹을 잘 써야 돼, 진짜. 이 맥 기믹 맞네. 오케이, 세아부터. 저 시발새끼. 어, 봤다. 그대로 따라해줄게. 중간이네. 우리 자리 너무 좋아요. 이 자리 개 좋다. 세아 자리 개병식. 세아 자리 개병식이다. 아니, 힘 좋으면 다 자면 돼. 이거 풀파우신다고? 미친놈인데? 진짜 미친놈인데? 세칸만? 세칸... 세칸 40%? 어, 이거 세게 쳐어도 되겠다. 아니, 이게 와진다고, 이렇게? 와... 시랄한다, 진짜. 형 가운데야? 그니까요. 형들은 가운데잖아요. 응. 네, 운빨이야? 어? 뭐야야야라아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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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짤라서 리플레이 해줘요. 와, 진짜. 와, X나 불쌍하다. 네, 운빨이야? 계산하다고. 하고 날라가는 그 모습. 몇컨 몇컨? 풀파워. 풀파워했을 때 한. 저거 풀파워 졌어요. 아니 이 씨발 억가 존대 정품 파워줬어요 집장은 뻥한 식으로 나이스! 이 씨발 새끼들아 우리 사기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진짜 이건 공이고 이건 진짜 공이고 아니 이 새끼 진짜 사기 존나 친다 사기..저도 이렇게 돼서 좀 몰랐죠 형님 아 여기 점프 돼 있네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치면 안 될 것 같아 두 칸? 너무 잘 살지는 건데 파워 때문에 올라 가버려 존댔다 진짜 존댔다 이거지 지옥이다 쌉지옥이다 와 무관지옥 걸렸다 으아아아아악 이거는 한 한 칸 정도 가면 바로 뷰웅 쭈웅 하고 가야 돼 진짜로 아 이거네 어 이게 나 오히려 이게 나 씨발 이게 나 아 씨발 뭐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아니다 한 방에 할 수 있다고 요렇게 말이죠 그렇지 나쁘지 않았다 아 씨 아니 이 새끼 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작자랑 그러면 아까 그 전판 아 가리닥치 어? 이걸 본다고? 아니 못 봤어요? 진짜로? 가야겠다 이게 뭐가 보여? 아 치세요 아 안 바뀌어줄거에요 이제 아 뭐가 보임? 보임? 네 뭐가 보이는데 아 빨리 치세요 오잉? 오잉? 아 씨 어디였지 근데? 뭐 없는데 근데 이거 뭘 봤다는거에요 근데? 뭘 보고 이게 버그인데요 저거? 여기 뭐가 있네 이걸 맞춰야 되네 저기 벽을 맞춰야 되네 파워줄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맞추면 되나요? 씨발 안달할게 나는 이게 맞지 형 아까 통통했죠? 나도 통통 아니 이 새끼 아 이 새끼 진짜 저 X같이네 가피가피 러러러러러러러 이 새끼 완전 나 한번에 같겠다 이거 멈춰!!!! 멈춰!!!! 아!!! 아!! 아 유튜브 아까누 장빈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빨리 쳐 우리게 줘야겠다 저 위에 뭐지 저거? 전공법 해야잖아 진짜로 아 도전을 하고 싶은데 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끌어오르는게 도전 욕구? 익스트림? 저 사이로 넣어야 돼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어? 이걸 도전한거야 이게 맞네 뭐지? 이거였네 난 저거 위에 저거 가드레일 맞춘 다음에 위로 튕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 또 나야 나이스 어 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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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말해줘 말해줘 절대 말해줘 절대 말해줘 이 새끼 사기치는 새끼니까 절대 말 안해줘 말하지마 절대 말 안해줘 절대 말 안해줘 응 끝났어 응 끝났어 시간 끝났어 뒤져 뭘까 우리 형들 뭘 봤을까 그치만 난 도전 안해 왜? 난 멋있지 파워풀 파워 때리네 미친데 한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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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낙이야 응 낙이야 아니 시바이는 목농은 좋다니까요 이 새끼 미쳤다 그냥 두 분만 그냥 들어가네 날 보여줘 응 안 보여줘 어색한 10% 피웅신 이야아아아아아아앜 아악 아 얘는 3칸으로 안가져 자 이거지 이것이 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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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옆에 있었는데 얘는 4칸으로 3칸으로 안가져요 말이 돼??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아니 이 새끼는 새칸 말 돼 이게 맞아 와 미쳤다 저를 시기실도하고 보함하고 질모하고 이러면은 저주받아요 형님들 아시겠어요? 다치세요 당신은 사기꾼 버그종자 그자치 근데 여기는 뭐 없나 진짜로? 여기는 없는거 같아요 저도 형들 비위 못 와 이걸 세 번 이거 네 번을 친다고? 조용하세요 아 시발 존나 웃기네 이거 또 못들어간다 왠지 병신 와 세 번을 더 친다고 이거를? 와 내가 보기엔 요즘 너가 그게 있다 마가 꼈다 오케이 2등 나구요 세야랑 6개 차이 아 시발 나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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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여기 중간으로 통통통 해가지고 저 나무 딱 꺼져 병이 진짜 재미없어 아니 이거 진짜 못봤어요 한 번에 가는거 어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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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을 이야 이게 형이야 이 새끼더라 몇 칸이었더라 몇 칸이었지 와 이 어까도 이런 어까도 없네 씨발 내가 여기서 세 칸 똑같지가 않는데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고고고 슈르륵 하하하하 하하하하 병진 나이드랑 기준이 너무 웃겨 온 것 같은데요 게임이 나이스가 아닌데 꼴등인데 아 괜찮아 한 번 더 치는게 뭐 아니 그냥 정곡봅 차야 돼 그냥 에잇 몰라 차버려 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이 씨발 정곡봅 차이 오케이 와아 진짜 무이 ㅈㄴ 없다 정곡봅 차고 너로 그냥 너 나라 깐다 이거 하하하하 아 좋았다니까 이 게임이 아니 내가 내가 잘 친 거잖아 너네 게이지 안 보여주려고 ㅈㄴ 빨리 친 거고 형 게이지 봤어요 세칸 심판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따라 쳤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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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두 번에 간 거를 빙신들 이거 따라 한다고 ㅈㄹ들 떨고 ㅈㄹ들 떨고 와아 진짜 환자는 감이 너무 안 좋은데 도전하는 자가 가장한다 한번도 보여줘 응 안해요 어우 아니 지금 운이 너무 좋다니까 가드레일 막아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안 막았으면 그건 나라 까는 건데 으음 썩 ㅈㄹ됐다 이거 막혔다 진짜 집중해야겠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응 많이 남았어 이것도 랜 아웃오브로 한번 걸려줘야 돼 와 이 새끼는 근데 세아는 진짜 운이 엄청 찼다 너무 넓지 10분이네 나이스 나이스 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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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다 다 봤다 이거는 그러면은 근데 이거 힘 조절만 잘하면 되겠다 그래 잘 볼게 잘 쓸게 안 보고 그냥 친다고? 고마워요 잘 떨어지면 되겠네 잘 떨어져야 되네 정면으로 세칸 싶어? 어깨 조금 부족해 세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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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세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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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파 풀파 풀파하다 이거 풀파 봐봐 또 세아가 또 이득보잖아 시발 아 시발 형님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락 뭐야 시발 이 새끼만 와 진짜 시발 족같은 게임이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형님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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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다 멈춘다 또 시작했다 아 시발 사기 존나 친다 시발 진짜 저희 형님들 알려준대요 아 시발 오 이게 맞아 아 아 나락갈 줄 알았는데 너무 시원하다 정말 짱있어요 아 시발 오케이 라이프부터 오케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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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쳐야되요 안 쳐 볼까 셀롱 아일라 아이고 이건 그냥 그냥 꼬리던 각이 나오네 어떻게 나오느냐 보기나 해 하기나 해 이렇게 좀 보라고 하는데 그냥 하기나 해 오 오 와 이게 바로 실력이야 알겠냐 존맹구 새끼더라 이렇게 했나요 응 안 따라할 거예요 바로 요렇게 나는 세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세 따르게 탁 탁 괜찮아 I'm fine 땡큐 and you I'm fine 아 제발 다음엔 세아부터 가자 진짜 저 세아가 랜아우드 다닌거라도 좋겠어요 나도 버그 걸려가지고 제발 제발 거의 9점 차이가 아니 시발 또 나야 나이스 승 승 어 봤다 나 봤다 봐버렸다 이거다 봐버렸다 봐버렸어 봐버렸어 이걸 못본다고 나무 쪽을 봐야지 왜 거기를 봐요 난 진짜 봤어 난 진짜 봐버렸어 난 진짜 봐버렸어 저 소나무 뒤에 있는데 아니 진짜 못본다고 이거를 진짜 못보네 어 시랄 감옥 없으시다 아니 소나무 뒤에 있었잖아 네 봤어요 저 와 어 뭐야 봤죠 소나무 뒤에 있다니까 아 여기 있구나 봐봐 여기 소나무 뒤에 있잖아 여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때 아 난 봤어 저거 봤어요 어 여기있다 아 씨발 봤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말이 돼? 몰라 도전한 자가 가져간다 도전 지랄 어차피 이 제자리 똑같아요 저기 못 들어 저길 어떻게 들어가? 저거 튕겨가지고 탱탱볼 해야 되네 보니까 너 도전해 봐 어차피 똑같이 와 이렇게 알았어요 풀파워 때려야 되는데 풀파워 에요? 알았어요 풀파워 드네 어차피 똑같이 gauge는데 형이 제일 다리가 좀 얇이 같긴 한데 Gang이 오히려 좋다고 이거 진짜 şerloquilla 빠바바바밥 이거 진짜 샐놈긴라 알리다 이거 셀롱길래 으잉러에뮤에르 띵 띵띵땅땅 자리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게 한 번에 간다해 아 맞아 여기가? 맞아요 맞아요 툭 셀롱길라 안녕하세요 뭐야 씨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랄프가 오늘 진짜 운이 없다 안보여요 화면이 존만해가지고 이게 왜 있냐고요 이거 다 맞춰서 가라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병신새끼 구멍이 여기있는데? 아 절로 들어가는거였네 애초에 시작부터 이렇게 쑥 들어가는거였네 아니 말이 안돼 너무 어려워 이게 뭔데? 그냥 이렇게 칭친거 아니지? 굿 파킹 굿 그길 돼 가능함 지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스니커씨야 펭킹 펭킹 나무 펭킹 펭킹 와 이거 지그재그 도전 안한다고? 응 안할게요 이거 약간 나랑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어? 비영신 비영신아님? 분명히 똑같은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걸 지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안꽂힌다니까요 뭐를 진짜 어리석은 부류야. 멈춰! 도와주래. 왜 안 멈춰? 슬~~ 오케이. 슬슬 따라잡고 있다. 왜 또 나.. 나 지금 계속..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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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봤어. 이 수레로 탁! 빠져빠져빠. 이걸 못 본다고 진짜로? 정말 어려운데? 수레 위에 상자를 보세요. 이걸 못 본다고 진짜로? 저 사이에 있는데. 우와! 니 많이 해. 저기 있네.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서 한방에 벽 맞추고 쏘잉! 탁! 이걸 못 본다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해. 전 봤거든요. 근데 정복법으로 갈게요. 사실상 이게 맞지. 여기 옆에도 있네 뭐. 여기 뭐야? 여기 옆에? 여긴 여기네. 아 여기네. 풀파우더. 나 갈게! 안 가지네. 쿨퍼도 안 가지네. 그래? 형은 된다. 형은 되겠다. 나이스! 나랑으로 갑옷! 나이스! 수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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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빨리 놈들아. 나는 이거 넣어야겠다. 그래야 형이 꼴 받겠지! 한 요정도? 두 칸반. 요정도? 두 칸반.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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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뭐야! 으악! 됐다. 안녕하세요. 나만 괴롭혀. 재밌잖아. 몇 칸이야 이거? 이건 세 칸반이에요. 불파워야. 이쪽은 세 칸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잘 쳤네 세 칸반. 세 칸반이잖아. 됐네. 짜증나. 이 새끼 왜 이렇게 사기를 치냐? 10점 차이 나요. 나이스! 어? 바로 보인다 이거. 드디어 너부터. 이건 그냥 습바도 되겠다. 아 이거 이거 넣어보인다. 습바도 뭐예요? 이거 중간으로 싹 넣으라는 거네? 그렇지. 오케이. 중간으로 싹 넣으면 되는 거 아니죠. 거기 아닌데. 아니요? 이거 맞아요. 너무 쉬운데 이거는. 거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거기 아니야 바보야. 이게 아니라고요? 오른쪽 나무벽이 왜 있는지 생각해. 아니야 왜 알려줘. 이미 시간 다 끝났어요. 망했네. 나는 저기로 갈게요. 어? 어 뭐야? 이 새끼 옷 정말 좋아요. 미친 거 아니야? 원래는 튕겨서 나와야 되잖아. 튕겨서 나오는 게 맞잖아. 이거 뭐야 이게? 진짜 개 어려운데. 1로 빠져야겠네. 이거 오빠 쓰면 다들? 1로 빠져야겠네. 맞네. 이거 바로 그냥 셀룩길은 아니라 그냥 바로 들어가네. 홀입니다. 이거 한 번 들어가기만 된다. 이길 재미있네. 이길 재미있네. 근데 이거 에바예요. 우와. 아 시발. 멈춰? 아 진짜 시발. 그만해 시발. 저예요. 와 형. 형 갔다. 진짜. 형 갔다 진짜. 응 형 갔어요. 그렇지. 설마. 뭐야 나락이 하나? 와. 지발. 아니 난 뭐 선택지가 없으면 뭐 열어봐야지. 뭐야. 아. 아니. 뭐하러 족 빠지게 이 개 지랄을 해야 돼 우리는. 나는 왜 지금 난 돌아간 거 같은데 제자리로. 어 근데 너 진 건가? 아니 난 돌아갔어 제자리로. 저요? 나말이야 나. 아. 진짜 시발. 어 나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내려가요? 나이스. 들어와입니다. 아 라이프 오리논이었구나. 아 대박이다. 이게 바로 잘 쓸게 정법입니다. 잘 쓸게. 어. 아니 거기를 보면 안 돼. 아. 아니 이걸 안 본다고? 아 진짜 이걸 안 본다고요? 이건데. 우와. 지랄들 하세요. 아니 이걸 못 본다고 진짜로? 진짜 못 보신 분이. 아니 근데 진짜 게임이 족같은 게 왜 계속 나부터 해? 그거요? 저도 먼저 했는데. 저도 먼저 안 했어요. 네. 오케이 두 칸 반. 네 두 칸 반. 두 칸 반. 아 시바 진짜 족같다 게임. 두 칸 반보다 조금만. 두 칸 60파. 아이씨입니다. 아이씨입니다. 어 그 정도. 두 칸 채우는 방법? 여용도 가겠습니다. 슦! 이야. 너무 멀어가지고 니가. 미치가. 아. 족같다 정말. 잘 쓸게. 아. 야! 안녕하세요 그거 뭔데요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간다고? 어? 이거를? 근데 여기서 이걸 못 본다고? 아니야... 아니 이거 맞나? 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한 합자가 되었어요 V자로 틴탱? 아니! 족가 VTAC! VTAC! 족가 족가 오케이 80%보다 조금 많이 80%가 조금 한 칸 한 칸 10% 정도 오케이 어 그 정도 맞다 이 정도 그러면 바로 내 옆으로 온다 그거 하면 이거 들어간다 진짜 들어간다 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발 아니 진짜 시발 게임 족 같아 왜 이 새끼한테만 다 맞춰져 있어 시발 게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 왜 게임이 다 저 새끼한테만 설계가 되어 있냐 근데 전판을 보세요 형님 아가리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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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오 직보셔 근데 멈춰버렸네 안녕 아 젖 같다 게임 진짜로 시발 새끼 또 다음에 또 나 차례다 봐라 남아 아니면 돼 나이사 오 시발 못하고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봤어 아니 거기 정면만 보지 말고 옆을 돌아보세요 형 제가 힌트 크게 드렸어요 지금 음 맞네 아 진짜 이걸 못 본다고? 시발한다 이거네 나가 뒤져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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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콘 이 아 이거구나 아니 뒤에 뒤에 맞다니까 뒤에 치는 거 뒤에 맞다니까 뒤에 치는 거 왜 안 보지 사람들이 오 오 어 아니구요 아니구요 왜요 아니 맞다니까 왜 왜 아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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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믿지마 사기 존나 치는 거 아 이걸 진짜 아무도 안 본다고 아 지랄하지마 사기 치는 거 아 지랄하지마 사기 치는 거 아니 진짜 아무도 안 본다고 이걸 어 지랄하지마 이거 경사 안 보이세요 이거 어 안 보여 뭐야 시발 파이팅 뒤로 치는 거 맞아 이거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맞아요 뒤로 풀파워 가운데로 치면 돼 저 봤어요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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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아니 시발 맵 족같네 진짜 저 봤어요 풀파워 가운데 풀파워 가운데 아 형은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 왜 사람만 안 들어가지고 왜 우리 다 돌아오지 왜 우리 쪽으로 어 풀파워 뒤로 칠려고 나도 풀파워 맞지 드디어 깨달아 버렸구나 난 따가운 데야 넌 좀 위험해 어 그건 그 정도 쳐야 돼 어 이거잖아 이거잖아 왜 안 듣지 사람 말을 하 나는 방향을 아까 잘못 쳐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앞으로 진행했으면 족될 뻔했어 진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게 맞다고 왜 라이프 형은 천재예요 왜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지 진짜로 와 내가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어 봤다 이거 하는 말이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봐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형은 어떻게 이런 거야 아니 이걸 이 방향으로 친다고? 어 왜 이거를 이 방향으로 쳤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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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펴봐서 아 하아 날사 2개 남았다 아 아 아 씨발 어 랄프부터다 아니 세화 먼저 하는 경우 아예 없는 거 알아? 나 먼저 했어요 아 저 씨발놈아 어 어 거기 어떻게 넘는 거임? 자잣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맞네 먼저 갈게 오케이 두칸 80% 두칸 80% 두칸 80% 세화야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어 나 자리 왜 이래? 나이사 고맙다 응아 Guerl. 응 aren detto 응 안 covert 저 falei 안 돼 될거 같은데 나는 돼 음 되어 돼 어 아니 무조건 되네 무조건 되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느 anda 솔직히 becomes 색 나 힘들겠지만 뭘 아니면 Aww 인정 관찰력 지리네 에이 누르지 마요 제가 다 봤어요 이거 맞아? 아 저 자리도 내가 정말 좋은데 진짜 재미없다 두 번 놀아드렸잖아요 아 스트레스 좋았나봤네 저 불이다 저 불이네 불이야 불 파이어 여기야 여기 싹 다 불탱이라 보이네 보이네 근데 자리가 X같은데 맞춰서 가는거 아닐까? 아이 몰라 아이 몰라 안녕하세요 잘가 저 자리라고? 이게 아닌데 오케이 세아다 세아쿠는요 자리 X나 좋다 왼쪽이라니까 아 냅둑 냅둑 응 거기라고 여기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거기 불 옆에 어 거기라고 근데 저거 호리놀 굳이 해야됨? 세아야? 그것도 맞아요 난 안가 앞으로 앞으로 치면 되잖아 그냥 난 안가거야 뭐야 이거잖아 오잉? 이거 두 번째까지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네 점있고 세칸 치세요 세칸 치세요 점있고 세칸 치세요 세칸 치시라니까 왜 안 믿으시지 너를 어떻게 믿어? 그것도 맞아 근데 랄프 형은 천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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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오히려 더 X같은 암 대엘 남한테 꿀팁은 오지게 알려주는데 지만 제일 손해보는 무료 샷이 좋다 샷이 좋아 나 똑같이네 나 또 안된다 봐라 근데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 되네요 도전하자 가장 아는거죠 이게 맞아 4번을 치네 여기서 좋았어 점수 정성 아예 저가 저가 53 41 잠깐만 나랑 세아랑 12대 차이냐? 네 그럼 형 2대 저한테 맞으셔야 되고 53 날프는? 예? 53 40일 53 이었으니까 아홉대 몰라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2대 오늘 휴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송 오래 해드린거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청구리 주말 5강 백릎 5강 7강 6강 ляются 4강 5강 감사합니다.